무엇이 옹졸하다는 거지. 먼저 시비를 건 게 누구냐. 진파파는 웃음을 멈추지 않고 이죽거렸다. 어린아이에게 지고서도 입은 살았구나. 개방은 장로를 말 잘하는 순으로 뽑는가 보지. 사람 좋다는 규염계 강호에, 이름난 호인 규염계. 그 규염계가 다시 분노했다. 아까의 분노는 섬전신계를 위한 분노였지만, 지금의 것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차아압. 그는 반토막이 난 죽장을 들고, 두려움업 이 진파파를 향해 몸을 날렸다. 진파파는 여전히 웃음을 멈추지 않으면, 서도 그를 맞이하기 위해 손을 내뻗고 있었다. 지켜보던 개방 제자들은 숨을 멈추었다. 이 격돌은 예사롭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때 이변이 일어났다. 규염계의 몸이 갑자기 뒤로 쭉 내밀린 것이다. 진파파의 공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규염계는 마치 폭풍이라도 만난 것처럼, 뒤로 열걸음 가량이나 물러서 서야 멈추었다. 그리고는 일그러진 얼굴로 한쪽을 바라보며 외치는 것이었다. 소방주, 말리지 마십시오. 중인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거기에는 20대 중반에 영준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거지의 옷을 입고 있으니, 개방 사람임에는 분명화될 것이라고 보기 힘든 당당한 기품이 있는 젊은이. 이마에 두른 검은 영운건 아래 꿈틀거리는 듯 짙은 눈썹이 다부져보이는 그는 순식간에 분위기를 압도하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왔다. 그리고는 어리둥절에 있는 진파파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보냈다. 귀인께서는 폐방의 무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서있는 진설령을 향해서도 예를 잊지 않았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무공이 낮아서가 아니라 경험이 적어서 당황했다가 얼떨결의 고수를 누른 진설령은 아직 그 흥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이는 이어 준엄한 눈초리로 규연계를 보며 말했다. 장로께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오늘은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분들의 친인이 실종된 것은 우리 방에 분타해서 일처리를 하던 와중에 일어난 일이니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인데 무조건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 방을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규연계는 말을 잊지 못하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개방의 소방주 곧 다음 방주가 될 사람인 후계의 말은 방금 개방에서는 곧 방주의 말이었다. 더구나 지금 소방주의 말이 전혀 조리가 없는 것도 아니며 자신이 촌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 큰 방파의 장로다 운대범함이 적었던 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규연계는 호인답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방 내에 여러가지 일로 제가 그만 신경이 날카로웠습니다. 소방주께서는 어미 문책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젊은 소방주는 더 이상 그를 다그치지 않고 그쯤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진파파는 이 새로이 나타난 젊은이를 호기심의 어린 눈초리로 살피고 있었다. 허! 아까 저 거지를 밀어낸 수법으로 보아 젊은 나이의 무공도 대단한데다가 사람을 다루는 솜씨도 제법 이로구나. 같은 젊은 사내라도 운비 그 녀석과는 달리 그럭저럭 쓸만하군. 그 쓸만한 녀석이 진파파를 향해 정중히 폭건하며 말했다. 저는 무호기라고 합니다. 강호에서는 삼목신용이라는 과분한 이름으로 저를 불러주고 있지요. 귀인께서는 존성대명이 어찌 되시는지. 나는 진파파라고 하오. 그리고 저기 내 제자는 진설령이라고 합니다. 진파파와 진설령은 그저 상대가 이름을 대니 이쪽의 이름을 밝힌 것뿐. 이지만 삼목신용 무호계 소개를 받은 것이 만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응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중원 최대의 방파인 개방의 후계 무림 후기지수 중에 으뜸이자 하늘을 놀라게 만든 무공의 기재 삼목신용 무호기라는 이름은 그런 후광을 달고 있는 것이다. 그 삼목신용 무호기 진설령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보검을 보니 이 사문 내력이 깊으실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영롱한 석위를 사방에 뿌리고 있는 진설령의 보검으로 미루어 볼 때 남루한 행색은 혹시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하나 그렇게 예에 바르고 에둘러치는 질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진파파의 머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서로 갈아들었다 해도 자신이 모르는 과거의 일에 대해 어찌 남에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진파파와 진설령이 대답을 못하자 무호근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두 분께서 찾고 계신 오대생 많은 폐방의 서도신복의 우황과 같아지 금전중원의 제자들을 통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단서라도 발견된다면 저희들과 함께 행동하실 수 있도록 두 분을 본방에 초대하고자 하는데 허락하시겠는지요. 불청객을 정식 손님으로 초대한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소은비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는 머물러도 좋다는 뜻이기도 했다. 규현계가 그 말에 불만이 없을 리 없었으나 이렇게 많은 제자들 앞에서 소방주의 결정에 반박할 수는 없어 덥수룩한 수염 속에 이불 속 내밀고 잠자코 있을 다름이었다. 진파파는 그 말에 불만이 있을 리 없었다.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로 응락의 의사를 표명했다. 진설령은 왠지 망설여졌다. 소은비를 제외하고는 처음 보는 젊은 남자 그 남자의 존재가 그녀를 불안하게 한 것이다. 하나 그녀 역시 규현계처럼 윗사람의 말에 반박하지는 못했다. 산목신용 무호기 두 사람을 방내로 안내하고 진파파는 휘휘 낙낙하여 그 뒤를 따라갔다. 예의까지 바르군. 우리 설령이를 음충 맞은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진파파로서는 드물게 마음에 들어하는 젊은 사내였다. 하나가 미우면 모든 것이 밉고 하나가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그녀의 성격대로 별것이 다 좋게 보이기 시작했다. 산목신용이라. 겨로도 멋이 있군. 한대 왜 산목신용일까. 진설령은 웬일인지 얌전하게 몇 걸음 뒤에 떨어져 진파파를 따라오고 있었다. 산목신용 무호과의 첫 만남은 막연하지만 불안한 느낌을 그녀에게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자의 예감이란 언제나 그렇듯 이틀리는 법이 없기 마련이었다. 소원비가 가늘게 눈을 떴을 때 동굴 안에는 희미한 초가 흔들리며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두 개의 눈동자. 바로 무산음 후의 것이었다. 깨어났으면 벌떡 일어나라.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어딘지 전보다는 귀가 누그러진 듯한 말투였다. 소원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자 무산음 후는 그의 시선을 외면하며 말했다. 너는 오늘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난데없는 말이었다. 소원비는 그를 향해 두 눈을 크게 깜빡였다. 무슨 소리냐는 뜻이었다. 무산음 후는 여전히 시선을 딴 곳에 두고 주멀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자꾸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앞으로 칠리에 가는 단식 수련으로 속을 비우고 오직 종류석에서 받은 물만을 마셔라. 그리고 아침에는 내가 너에게 내공신법을 가르칠 것이며 낮 동안은 너 혼자 수련을 하고 밤에는 내게 그 성과를 보여라. 그리고 그는 턱으로 희미하게 가물거리는 초를 가리켰다. 이곳에는 태양이 없으니 저초의 3분지 1이 탈 때까지가 아침이고 3분지 2는 낮 마지막 부분이 저녁때를 알린다. 지금은 한밤중이니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자. 소원비는 어안이 벙벙했다. 이것은 무공을 가르쳐준다는 이야기이다.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그에게 무공을 가르쳐준다는 말인가. 그것도 처음 만났을 때는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설쳐대던 사람이 그의 어리둥절한 기색을 눈치채기라도 한 것일까. 갑자기 무산음호가 벌컥 화를 냈다. 나는 결코 많은 묘화의 협박이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내가 누구냐. 씩씩대는 그에게 소원비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무산음호. 그렇다. 무산음호다. 나는 결코 두려워서 그 계집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는. 말끝에서 갑자기 힘이 빠졌다. 입안에서 혀를 굴리던 무산음호는 다시 퉁명스럽게 말을 끊었다. 아무튼 내일 아침부터는 일찍 일어나는 거다. 그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동굴 구석으로 가더니 등을 돌리고 돌아누웠다. 그리고는 눈으로 확 인도하지 않고 한참 멀리 떨. 얻어있는 촛불을 향해 손가락을 튕겼다. 피식. 촛불은 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꺼지고 말았다. 캄캄한 어둠이 동굴 안을 점령했고 무산음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더니 곧 소리내어 코를 골았다. 소은비는 무산음호의 놀라운 솜씨가 마치 10년 전에 보았던 사부의 솜씨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곳으로구나. 그리고 방금의 대화에서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해졌다. 많은 묘한은 소은비의 눈가리개에 어떤 글을 써보내서 자신이 지하동부에 가두어두었던 이 무산음호에게 무종의 부탁을 아니 명령을 한 것이다. 그 부탁이란 아마도 아까 무산음호가 말했던 것과 같은 무공을 자신에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무산음호는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만음요하라면 분명 어떤 협박을 내걸었을 것이다. 그 협박이 금방이라도 소은비를 잡아먹을 듯하던 무산음호의 살기를 억누르게 만든 것이라. 소은비를 기절시켜놓고 무산음호는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수락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임에 분명했다. 그리하여 진파파의 제자로 10년을 보내 도롱 무공 하나 배우지 못한 소은비가 바야흐로 무공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소은비로서는 무공을 배운다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귀회로 시절과는 달리 몸도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 또 무공은 추저파파가 가르쳐주던 방술처럼 거리껴지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무공을 좀 알아둔다면 이 화금궁으로부터의 탈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득이 된다면 소은비에게 득이 되지 결코 화금궁 쪽에 도움이 될 리가 없는 이 일을 많은 묘화는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그 의문과 함께 10년 동안 어깨 너머로 지켜보기만 했던 무공의 세계에 비로소 입문하게 된다는 설레임을 안고 소은비는 잠이 들었다. 만일 그가 강호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 무산음호의 전설을 들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면 많은 묘화의 의도를 10분 짐작할 수 있어들 것이다. 하나 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천하를 울리던 인간 호랑이의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것이 또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제6장 출관 추저파파는 그렇지 않아도 작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코앞 3장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궁주 만우묘화의 침상이 있었고 그 위에서는 한 폭의 적나라한 춘화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궁주는 정사를 벌이는 와중에서도 보고를 듣는다. 하나 그럴 때는 고 개를 숙이고 결코 시선을 드는 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궁의 계율이었다. 하지만 정사라는 것은 꼭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요란하게 삐걱이는 침상소리 끈적끈적한 신음소리 살같이 전해오는 후끈한 열기. 추저파파가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노파라고 해도 왠지 아랫도리가 젖어오는 곤혹스러운 느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오늘따라 궁주의 정사는 거칠었다. 그녀의 몸 위에 바짝 달라붙은 미 청년도 어쩐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청년은 바로 요새 궁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구랑 중에 세 번째 삼낭이었다. 이 객점의 음식 맛은 제법 훌륭하구나. 설령아 어서 들거라. 진파파는 휘휘낙낙하여 말했다. 총타의 여인들을 머무르게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들은 삼목신용 무옥의 배려로 개봉부 내에 객점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이따금 장로규 염계가 와서 오대생마의 소구를 찾는 자 신들의 일이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진설령은 젓가락으로 음식들을 쿡쿡 쑤시기만 할 뿐 식욕이 없어 보였다. 진파파는 고기라고는 처음 먹어보는 사람처럼 신이 나서 씹어대고 있었다. 거지들이 제법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대접이 훌륭할 줄은 몰랐다. 진설령은 사부의 말을 귀전으로 흘려들으며 창방만 바라보고 있었문득 진설령이 중얼거렸다. 저게 무얼까? 창 밖으로 바라다 보이는 관도 끝에서 뿌옇게 흙먼지가 일고 있었다. 진파파도 그것을 바라보았다. 흙먼지를 일으키는 것은 한 대의 호화로 운마차였다. 여섯 마리의 눈같이 흰말들이 그것을 끌고 있었다. 기이한 것은 마부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훈련된 명마들은 마부가 없이도 움직인다더니 굉장히 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인가 보다. 진설령은 호기심을 느끼고 그 마차를 주시했다. 마차는 진설령과 진파파가 머무르고 있는 객점 앞에서 멈추었다. 점소 2 선어 명이 일제히 뛰어나가자 마차의 휘장이 살짝 걷어지더니 화복의 중년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부티와 귀티가 자르르 흐르며 눈썹이 하늘로 솟구칠 듯한 인상의 사내였다. 개방의 총타가 어느 방향인가? 그는 달려나온 점소 2 중 한 사람에게 은전을 집어주며 물었다. 점소 2의 입이 귀 밑까지 찢어져서는 손가락으로 동쪽을 가리키자 그는 휘장을 닫으며 말했다. 고맙군. 말들은 앞발을 들고 기운차게 울부짖더니 점소 2가 가리킨 방향으로 바람처럼 달려가 버렸다. 웬 사람들이 또 개방을 찾아가는 것일까? 진파파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댔다. 진설령은 문득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중년의 화복인이 휘장을 걷고 얼굴을 내밀 때 그녀는 그 옆에 앉은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에 초록색 궁장을 입은 어여쁜 소녀였다. 틀어올린 머리채에는 옷과 같은 빛깔의 값진 보석 장신구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귀걸이며 목걸이 흰 손가락에 낀 반지도 모두 녹색이었다. 병이라도 걸린 듯 얼굴은 창백했지만 호화롭게 치장한 소녀의 모습은 진설령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다. 오래된 무명의 낡은 질감이 이처럼 싫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외모나 치장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그보다 더욱 뛰어난 무공이 있어. 애써 자신을 위로하는 진설령이었지만 그녀 역시도 16살의 소녀였다. 저 마차는 아마도 개방을 찾아가는 손님인 모양인데 그 무호기라는 사람은 저 소녀를 보면 뭐라고 할까. 그 도 남자인데 아마 미인을 보면 좋아하겠지. 진설령은 다시 젓가락으로 음식을 콕콕 쑤시며 생각했다. 사형이라면 사형이라면 아무리 예쁜 옷을 입은 여자가 있어도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어쩐지 힘이 나는 진설령이었다. 정신이 들었느냐. 소은비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무겁게 가라앉은 무산음호의 음성이었다. 그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려던 소은비는 자신의 몸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 넘마처럼 되어 거의 발가벗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탓이었다. 설마 발가벗고 있는 것이 놀라웠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정녕 두려워한 것은 혹시 이성을 잃은 사이에 자신이 무산음호처럼 소녀들을 겁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얼른 주변을 돌아보았다. 열 명의 소녀들 아니 열 구의 시체들은 보이지 않았다. 소은비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눈치챈 무산음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독한 놈이다.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내 옷을 찢고 돌벽을 후벼 파며 견뎌내더구나. 소은비는 그제서야 찌릿한 고통을 느끼고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톱들은 형편없이 갈려있었고 밑에는 피가 맺혀있었다. 하나 거기서 느끼는 고통보다도 한 줄 기안도감이 소은비에게 더욱 크게 다가왔다. 참아 냈구나. 소은비는 나지막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너무 많았다. 소은비는 분노와 의문을 담은 시선을 천천히 무산음호에게 던졌다. 내가 익힌 내공의 이름은 태원옥호공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익힌 내공의 이름이기도 하다. 무산음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익히는 순간부터 체내에서 강렬하게 음, 기를 원하게 되고 5성이 넘으면 그것을 걷잡을 수 없으며 10성이 넘어야 간신히 그 기운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조절이 가능하다면 이 이상의 신공은 천하에 없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치부를 들켰기 때문인지 무산음호는 소은비의 시선을 외면하며 말하고 있었다. 소은비는 천천히 물었다.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익혔소? 11성에 성취를 했다. 나는 그것을 얼마나 익혔소? 이제 곧 5성을 바라보고 있다. 소은비는 허공을 바라보며 탄식했다. 많은 묘화. 정말 악랄하구나. 결국 나를 이런 함정에 빠뜨리다니. 함정이라고만 말하지 말아라. 태워놓고 공은 절세의 신공이다. 내공 방면에서는 이만큼의 성취도 얻기 어려울 터. 위로하듯 말하는 무산음호에게 소은비가 갑자기 날카롭게 말했다. 절세의 신공. 그래 당신은 그토록 뛰어난 신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 작하는 일이 이런 곳에 힘없는 소녀들이 나 유린해 죽이는 것이오. 내가 원해서 하는 짓이 아니다. 말하지 않았느냐. 태워놓고 공을 익히면 막대한 음기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너 역시 마찬가지다. 소은비는 발을 구르며 외쳤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소. 무산음호는 으르렁거렸다. 내가 소녀들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너 역시 괴로웠을 텐데. 이번엔 참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고통은 더욱 심해진다. 열 배 스무 배로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내가 과연 참을 수 있겠느냐. 소은비는 겨련하게 외쳤다. 나라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지 않겠소. 쾅. 갑자기 무산음호가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동굴 벽을 쳤다. 우르르. 동굴은 무너질 듯 흔들리다가 한참 만에야 그 진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무산음호의 절규가 뒤따랐다. 나 역시 죽고 싶었다. 하지만 내 딸이 내 딸이. 딸. 소은비는 발광하는 무산음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딸이 많은 묘화의 소나기에 있다. 내가 자진이라도 한다면 그날이 바로 내 딸이 죽는 날이라고 했단 말이다. 그렇게 외치고 무산음호는 고개를 똑바로 쳐든 채 상처 입은 호랑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11성의 성취를 얻으면 여자를 취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다. 세상에 태워놓고국만 존재했다면 그것은 가능했을 것이다. 하나 많은 묘화의 혼원옥잡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했다. 광란이 가라앉은 뒤 무산음호가 들려준 이야기였다. 무산에서 기나긴 수련을 마치고 하산하다가 나는 많은 묘화를 만났다. 그녀는 나의 내공을 탐내서 나에게 교접을 하자고 졸랐다. 내가 거절하자 많은 묘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병 혼원옥잡으로 나를 중독시켰다. 그 결과는 광란에 빠진 무산음호가 당시 무산에 들어와 있던 강호 여인들 30명을 겁간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는 간신히 목숨을 연명할 수가 있었다. 많은 묘화는 무산음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혼원옥잡으로 괴롭혔고 그리하여 바로 천하를 울린 무산음호의 전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몇 년 만에 무산음호는 많은 묘화에게 사로잡혀 이곳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며 많은 묘화가 공급해주는 소녀들을 취해 간신히 간신히 목숨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무산음호의 딸은 내가 태워놓고 공을 익히러 산에 들어가기 전에 정을 준 여인이 하나 있었다. 이름 있는 기녀였는데 내 피를 이은 딸아이를 낳고 죽었다. 내가 많은 묘화에게 사로잡힌 후로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다. 지금쯤 열다섯이 되었을 것이다. 많은 묘화는 그 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했다. 그 애 발바닥에는 붉은 점이 하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소은비는 무산음호가 소녀들을 겁간하기 전에 발바닥을 확인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산음호가 이러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대한 연민의 정도 느낄 수 있었다. 하나 동정한다고 해서 그 행동까지 용납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소은비 자신이 그런 괴물이 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소은비는 태워놓고 공의 수련을 끊었다. 그리고 동시에 무산음호와의 대화도 끊어지게 되었다. 방내로 모셔 오라시는군요. 규현계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타고난 호인이라서인지 처음 만나던 날의 다툼은 씻은 듯 잊은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오? 진파파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그가 설명했다. 실은 남궁세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쪽도 어떤 사정이 있어 생마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필요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서 소방주께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듣자고 하십니다. 어제 그 호화로운 마차가 남궁세가로 붙어온 것이었던 모양이었다. 진파파는 바라던 바와는 달리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 불만이었지만 그것을 내색할 수는 없었다. 이러다가 정말 운비 그 녀석을 되찾게 되면 어쩌지. 그녀는 미적미적 일어나며 진설령에게 말했다. 설령아 어서 일어나거라. 한데 진설령은 어쩐 일인지 망설이고 잊었다. 뒤로 감춘 그녀의 두 손 이 자신의 허름한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진파파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때 규현계가 두 개의 꾸러미를 내놓았다. 이것은 소방주께서 두 분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래층에서 기다릴 테니 속히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규현계는 진설령에게 자애로운 웃음을 보내며 방을 나갔다. 진파파는 얼른 그 두 개의 꾸러미를 풀러보고는 경탄하며 외쳤다. 설령아 이것 좀 보아라. 아주 예쁜 비단 옷이로구나. 남궁세룡은 번뜩이는 눈으로 새삼 개방의 소방주를 관찰했다. 외모에서부터 풍기는 기도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무엇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들은 이야기로는 버려진 아이를 개방의 거지가 주워다 기른 것이 오늘의 이 삼목신용 무혹이라지 아마. 남궁세룡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거지라고 하지만 개방의 소방주라면 결코 그냥 거지는 아니다. 만일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의 눈은 옆에 앉은 자신의 딸 남궁화 련을 향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한참을 앓다가 이제는 도끼만 남아 새파랗게 눈을 번뜩이는 외동딸이었다. 그 일만 없었다면. 이 젊은이에게 혼담이라도 넣어볼 수 있었으련만. 하나 그 일은 너무나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강호에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딸의 인생은 이제 정상적인 행복을 취하기에는 이미 글러버린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탐서랑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놈 찾아내기만 한다면 이젠 내 손으로 목을 졸라죽이리라. 아니 어쩌면 남궁세룡 자신이 힘을 쓸 필요도 없는지도 몰랐다. 남궁화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보통의 처녀라면 그런 일을 당한 후에는 목을 매달거나 집안에 틀어박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나 남궁화련은 그렇지 않았다. 몇 딸인가를 끙끙 앓더니 이번 애 남궁세룡이 친히 강호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 따라 나온 것이다. 내 손으로 그놈을 잡아 죽이겠어요. 그리고 만인 앞에서 떳떳하게 죽겠어요. 어느 아버지가 딸이 자진하겠다는 것을 그냥 두고 보겠는가 많은 남궁세룡은 그것을 허락했다. 딸이 충격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죽을 각오로라도 그 음적에게 복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였다.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규현계의 음성이 밖에서 들려왔다. 무엇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자 예의상 남궁세룡과 남궁화련도 일어났다. 들어온 것은 진파파와 진설령이었다. 아, 네 그 두 사람은 어제의 두 사람이 아니었다. 백발을 단정히 틀어올리고 백설같은 흰 비단옷을 차려입은 진파파는 마치 귀한 내게 노부인처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진설령은 입술처럼 붉은 홍해가 유난히 그녀의 몸에 잘 어울렸다. 일체의 장신구는 달지 않았지만 낡은 옷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녀의 용모가 날개라도 단 것처럼 보였다. 더구나 품의 안은 보검이 더욱 눈에 띄어 그녀를 고귀한 무가의 자손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 두 분은 강저랭성 귀회문의 분들로서 생마들에게 문파사람이 납치되어 그 종적을 쫓고 계십니다. 산목신용 무호근 즉석에서 귀회문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어 남궁세가의 두 사람에게 진파파와 진설령을 인사시켰다. 남궁세룡은 처음 듣는 문파의 이름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가 결코 녹록치 않아 보였으므로 정중하게 대했다. 더구나 자신이 남궁세가의 가주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여겼다. 사실 진파파나 진설령이 남궁세가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서 소개를 마친 뒤 그들은 회의를 시작했다. 최근 들어 강호 전체의 괴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명문대가의 아가씨들이 흉수에게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이곳 개봉부만 하더라도 여염짐 여자들이 말라 비틀어진 시체로 발견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잘생긴 청년들이 납치되고 강호의 고수들이 음약에 중독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생마들의 짓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산목신용 무엇이었다. 여기 남궁세가에서는 5대 생마들 중에서도 특히 탐서랑을 추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에서는 많은 묘화를 쫓고 있습니다만 생마들의 종적이 알려진 바가 극히 없어 조사를 하던 끝에 하나맹성 동백현 쪽에서 화금궁으로 짐작되는 소구를 포착했습니다. 남궁세룡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개방에서 화금궁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오. 본가의 사람들 역시 탐서랑의 종적을 쫓고 있던 중에 우연히도 화금궁이 동백산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소. 그리고 탐서랑 역시 그 근처에 있다고 짐작되오. 무호기 고개를 끄덕였다. 하여 남궁세가와 폐방이 연합하여 화금궁을 치고 그 뒤 탐서랑을 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귀회문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졸지에 귀회문주가 된 진파파는 짐짓기 품있게 말했다. 나쁠 건 없겠지요? 하면 내일 아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놈들이 낌새를 눈치채고 도망을 치게 해서는 안되니 준비는 극히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는 간결하게 끝났다. 무호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손님들을 위해 폐방해서 간단한 대접을 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따라오시지요? 방 밖에서 기다리던 규염개가 손님들을 안내했다. 남궁세룡은 어쩐지 정체가 궁금해지는 진파파의 옆에 서서 걸으며 귀회문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느냐? 문도는 얼마나 되냐? 하고 둥말들을 걸어왔다. 진파파는 대충 그 대답을 얼버무리느라고 진땀을 흘렸다. 노기와 홍의로 더욱 대조되는 남궁아련과 진설령은 뚝 떨어져서 걸었다. 저 소년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쌀쌀맞고 말이 없을까? 진설령은 궁금했지만 굳되어 다가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맨 뒤에 따라오던 무옥이 약간 발걸음을 빨리 해서 진설령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진설령을 지나쳐서 앞으로 걸어가며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던졌다. 붉은색이 잘 어울리는 구려. 산목신용 무옥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지만 진설령은 귀 밑부터 목덜미까지 입고 있는 옷처럼 붉게 물들어갔다. 무산흥호와 소은비 사이에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사흘이 흘러갔다.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먼저 입을 연 것은 무산흥호였다. 고집을 피워도 소용없다. 지금부터 익히지 않는다고 해도 태워놓고 공은 너의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소은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머뭇머뭇 망설이던 무산흥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만이 너를 도울 수 있다. 내가 생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마. 그제서야 소은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비록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소은비가 오래간만에 보인 반응이기에 무산흥호의 눈에도 생기가 돌았다. 대신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줘야 한다. 소은비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부탁이니 맹선이 그런 것들 때문에 한두 번 피해를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 무산흥호는 그것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다. 앞으로 7일 후면 내가 이 동부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된다. 그러면 너는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나가거든. 내 딸을 찾아다오. 부탁치고는 의외의 것이었다. 그리고 너무나 막막한 것이기도 했다. 딸을. 소은비는 비로소 입을 벌려 무산흥호에게 반문했다. 찾을 수 있는 증거는 발바닥의 붉은 점뿐이다. 그리고 누가 내 딸인지를 아는 것은 많으묘화뿐이다. 많으묘화는 너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쓸 테니. 내 부탁은 내가 그녀의 말을 듣는 척하고 있다가 틈을 보아 내 딸을 빼돌려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소은비는 무산흥호의 두 눈을 깊게 응시했다. 거짓은 없어 보였다. 좋습니다. 그는 마침내 또 한 번 약속을 했다. 무산흥호는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며 말했다. 내공수련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5성에 다다르면 걷잡을 수 없는 욕구에 휘말리게 된다. 대신 너에게 이제부터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태원호코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겠다. 무릇 내공을 수련하는 자라면 그 내공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만 수련을 할 뿐이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내공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그가 바로 소은비였다. 그 무렵 지상에서는 많은 묘화가 안딸을 하고 있었다.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는가? 7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공주. 시간이 더디기도 하군. 만일 다른 생마들이 그 자를 뺏으러 오기라도 하면 곤란한데. 아무튼 그자가 동부에서 나오는 즉시 나는 그와 홀리를 치르겠다. 비어있는 일공의 자리로 그를 달래봐야지. 많은 묘화에 두 눈이 불타올랐다. 그 이유가 권좌에 대한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욕망 때문인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태워놓고 공은 쓰면 쓸수록 그 힘이 증가된다. 너는 이것을 결코 5성 이상으로 익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먼저 지금의 상태에서 내공이 더 이상 증진되지 않도록 하는 구결을 알려주겠다. 앉아라. 소은비와 무산음호 두 사람은 동굴 바닥에 마주 앉았다. 나는 그동안 너에게 다만 속성으로 태워놓고 공을 전수해 주느라고 그 오묘한 내용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나 이제 너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무산음호의 말에 소은비가 항변했다. 나는 바로 그 태워놓고 공을 버리고 싶을 뿐이오. 한데 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단 말이오. 무산음호는 딱하다는 듯이 혀를 찼다. 이미 너의 몸은 태워놓고 공의 구결에 따른 질서에 편입되어 있다. 그저 거부한다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묘리를 더욱 자세히 알아야 그것을 떨칠 방법도 알 수 있게 된다. 그제서야 소은비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무산음호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무산음호는 먼저 입을 여는 대신 손가락으로 동굴 바닥에 몇 개의 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너는 8개와 64개에 대해 공부를 해본 일이 있느냐. 소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무산음호의 설명은 이어졌다. 끊어짐이 없이 이어진 이 선은 양을 의미하며 가운데가 끊어진 이 선은 음을 의미한다. 이 두 개의 선이 서로 어우러져 세 줄자 위에 괴를 이루는데 그 괴수가 모두 8개다. 이것이 바로 팔괴이다. 무산음호의 손가락이 팔괴의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보이며 그것들을 짚어갔다. 팔괴에는 모두 의미가 있는데 거는 하늘을 의미하며 고는 땅을 의미한다. 지는 우레를 말하고 감은 물을 말한다. 가는 산을 뜻하고 소는 바람을 뜻하며 이는 불을 가리키고 태는 쇠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8개의 괴가 다시 서로서로 어우러져 6줄짜리의 괴를 만들면 그 괴수가 모두 64개라 64개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다음 그는 강괴와 이괴를 합해 그려놓고 말했다. 그럼 64개 중에 이 괴의 의미를 너는 알겠느냐. 소은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물과 불이 합해졌다는 뜻인가요. 괴의 의미를 표면적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렇지. 하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 8개는 각각 하늘이니 불이니 하는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것 이외에도 다른 의미들을 품고 있는데 그 중 불은 남성을 가리키고 물은 여성을 가리킨다. 이것은 상당히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 것이 잠자리에서도 남녀는 따 그렇게 물과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잠자리에서 잘 생각해 보아라. 불은 쉽게 타오르지만 물로 쉽게 꺼지고 물은 불로 데워지는 대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쉽게 식지 않는다. 남녀가 합기를 할 때 그 절정감에도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 불과 물의 차이와 같아. 하아. 소원비는 잘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억지스러운 것 같기도 한 무사능 후의 설명에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잠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다. 남녀의 성정도 역시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말한대로 감괴와 이 괴는 불과 물을 나타내는 동시에 남과 여를 말하기도 한다. 하아니 이 두 개의 괴가 합해지면 그 괴는 바로 교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괴는 64개 중에서 63번째의 괴로 그 이름을 기재라고 한다. 즉 완성이라는 뜻이다. 소원비는 다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교합을 의미하는 괴의 완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뜻밖이었다. 옛 선인들은 남녀 간의 교합 음향의 화합이야말로 가장 완성된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태원옥호공을 창시한 사람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무산음호는 잠시 옛일을 회상하는 듯 눈을 감았다가 떴다. 태원옥호공은 사람이 가장 강해지는 기름 몸 안에 음향의 기운을 통일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기본으로 삼고 있다. 하여 수련자가 남자라면 자신에게 없는 음의 힘을 여자라면 양의 힘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기초를 닦는 것이다. 5성 이전까지는 몸 안에 잡력을 키우는 단계인데 이때의 진전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일단 배우기 시작하면 단지 숨만 쉬고 있어도 그 공부가 저절로 깊어진다. 5성을 넘으면 적극적으로 음의 힘을 수용하는 단계인데 이때가 가장 격렬히 여인의 몸을 원하게 될 때이다. 그리고 10성을 넘으면 그가 설령 남자라고 하더라도 몸 안에 자연이 음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소은비는 물었다. 한데 왜 혼혼옥잡에 제압되는 것입니까? 무산음호는 새삼 원한이 되살아나는지 이를 갈아붙였다. 그 마병은 사람에게 엄청난 양기를 퍼붓는 지독한 것이다. 사람이 양기가 지나치면 그건 역시도 치명적인 것이 되어 칠공으로 피를 쏟는다. 혼혼옥잡에 중독되어 두글 넘은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양기는 태원옥호공으로 균형을 잡은 음양의 힘을 무너뜨리는데 양기가 치솟을수록 음기를 더욱 보강의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나 역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소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이해한 것으로 보이자 무산음호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다. 현재 너의 몸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태원옥호공의 힘을 최대한 눌러 성장을 막는 것이다. 5성을 넘으면 미친듯이 여자를 찾아 헤매는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태원옥호공을 익힐 때는 황하의 역행으로 진기를 운용해 왔으니 그것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소은비는 무산음호가 가르쳐주는 대로 천주혈로부터 장강혈로 용천혈로부터 회음혈로 진기를 운용했다. 이 방법은 태원옥호공에 의해 증진된 내공을 거꾸로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태원옥호공은 일단 익히기 시작하면 그냥 내버려두어도 증진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옮기할 경우 간신히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만 한다면 너는 결코 5성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앞으로 결코 내공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라. 쓰는 순간 태워놓고 공이 발동하여 5성의 선을 넘게 될 것이다. 일단 5, 성을 넘고 나면 그 뒤로는 돌이킬 수가 없다. 작별의 순간이 왔다. 천개의 계단이 뻗어 올라간 공지 앞에서 무산음호가 갑자기 소은비에게 손을 내밀었다. 얼떨결에 소은비는 그의 손을 맞잡았는데 손에 문득 잡히는 것이 잊었다. 작은 단약이었다. 무산음호가 말했다. 만일 부득이하게 힘을 써서 태워놓고 공이 5성을 넘게 되거든 이 단약을 먹도록 해라. 이것은 일각 이내에 이 단약을 먹고 운기 조식을 한다면 5성에서 단번에 10성으로 넘어설 수 있을 거다. 이 단약엔 태워놓고 공을 폭발시켜주는 힘이 있다. 소은비와 무산음호의 눈이 마주쳤다. 간밤에 무산음호가 잠도 자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던 일이 떠올랐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 무산음호는 쑥스러운 듯이 씩 웃었다. 아무래도 안심이 안 돼서 내가 가진 비법으로 이 단약을 만들었다. 만일 지금 먹고 나간다 해도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떠냐? 먹을 테냐? 소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강한 무공이라 해도 무산음호가 전에 저질렀던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꺼려지는 것이었다. 그럴 줄 알았지. 그러니 만일의 상황을 위해서 가져가기만 해라. 약을 건네주는 무산음호의 손길이 어쩐지 힘이 없게 느껴졌다. 글쎄 이것으로 내가 죄값을 치를 수 있을지 그는 뜻 모를 이야기를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자네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처럼 왜지 박약하지 않으니까. 소은비는 묵묵히 그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서 있었다. 내 딸을 부탁하고 싶어. 그래서 주는 거야. 강호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곳이니까.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5성의 공력을 넘게 되면 그 단약을 먹게. 빠른 시간 안에 11성에 다다르게 될 거야. 10성을 넘으면 자신의 힘으로 음욕을 조절할 수가 있어. 단 혼혼옥점만 만나지 않는다면 말이야. 무산음호는 불현듯 고개를 들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는 소은비의 등을 떠밀었다. 어서 계단을 올라가게. 늦으면 추저파파가 수상하게 여길 거야. 얼마나 성취했느냐고 묻거든 5성을 이루었다고 하게. 그리고 생마 신용이라도 좀 내보라고. 소은비의 손을 뿌리치며 무산음호는 비틀비틀 걸어갔다. 그의 모습이 동굴 안쪽으로 사라져 갈 때 소은비는 무엇인가 그에게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천 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 돌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던 추저파파를 만났을 때에야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소은비는 끝내 무산음호에게 사부라고 불러주지를 못했던 것이다. 무산음호는 동굴 벽 틈에 몸을 숨기고 소은비가 걸어나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모습이 천 개의 계단 위쪽으로 차츰 사라져가자 무산음호의 입가에 쓴 웃음이 떠올랐다. 저놈은 알까? 제 손에 쥐어준 단약이 나의 본원 진기를 뽑아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나의 무공도 생명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 무산음호는 결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마치 젊은 시절 무공의 성취를 이루고 무산을 내려오던 그날처럼. 얼마나 성취했습니까? 오성을 익혔소. 하면 어떠십니까? 궁주에게 가서 지난번에 못다 나눈 이 약이나 해보자고 전해주시오. 화금궁은 갑작스럽게 잔치 준비로 바빠졌다. 마침내 비어있던 일공의 자리가 주인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제 7장 5회 화금궁의 바깥 동백산 일대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속에 번뜩이는 수백 개의 눈동자들. 산중에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화금궁의 흔적을 찾는 개방과 남궁세가의 사람들이었다. 진설령도 그 속에 있었다. 우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까지 전해오는 냉랭한 습기에 그녀의 입술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사부님은 어디로 가버린 거야? 앞에 가던 사부의 종적을 놓친 것도 시야를 막는 이 무지막지한 빗줄기 때문이었다. 분명히 함께 온 개방과 남궁세가의 사람들이 사방에 있을 텐데도 진설령은 마치 음악 안에 홀로 갇혀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때 음악 저편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이걸 입어요. 진설령이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재빨리 장포를 걸쳐주는 그 손은 삼목신용 무옥의 것이었다. 진설령은 이 두터운 음악이 달아오른 자신의 얼굴을 가려 주기만을 바랬다. 날 잘 따라오시오. 그렇게 가다가는 혼자 길을 잃겠소. 무옥은 등을 돌려 먼저 앞으로 나아갔다. 진설령은 머뭇머뭇 그 뒤를 따랐다. 찾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사형이라 했소. 예. 처음으로 진설령이 무옥의 말에 대답을 했다. 단지 사형일 뿐이오. 하나 되돌아오는 무옥의 질문이 진설령의 말문을 다시 막히게 했다. 과연 소은비는 그녀에게 단지 사형일 뿐인 것일까.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전에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버시고 오빠이며 의지할 수 있는 남자였던 소은비. 하지만 지금도 똑같은 것일까. 진설령은 대답할 수 없었다. 빗속을 앞서 걸어가는 무옥 역시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질문보다 더 가슴 떨리는 중얼거림 하나를 남겨놓았다. 그러길 바라겠소. 진파파는 누구보다도 먼저 화금붕으로 들어가는 옥문을 발견했다. 그녀가 유달리 서둘렀던 탓이었다. 운비 이놈이 혹시 이곳에 있기라도 하면 설령의 눈에 띄기 전에 내쫓아 버려야 한다. 그것이 진파파를 서두르게 만든 이유였다.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오늘도 역시 두 명의 소녀가 옥문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하나 설령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두 소녀는 자신들의 코앞을 스쳐 번개처럼 옥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그림자를 결코 알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화금궁 안이 온통 붉은색으로 장식되었다. 붉은색은 홀레를 의미한다. 해서 홀레를 홍사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추접파파의 뺨까지도 붉게 달아올라 잊었다. 신랑의 예복을 입은 소원비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다. 감축들입니다. 감축들입니다. 추접파파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그렇게 말했다. 기분이 좋을 때면 의뢰 그러는지 노파의 두 귀가 팔락거렸다. 소원비는 태연이 웃는 얼굴로 그 축하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그는 일단 많은 묘화와 단 둘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렇게만 되면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한데 이 여자는 어디에 있는 거지? 동부에서 나와 홀레를 치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신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추접파파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소원비에게 신이 나서 말했다. 공주님을 찾으십니까? 성미가 급하기도 하시지. 너무 그렇게 안 따라하지 마십시오. 곧 뵙게 되실 겁니다. 지금 삼려대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삼려대전. 그곳이 신방이지요. 호호호. 자 오른손을 내미십시오. 소원비가 무심코 손을 내밀자 추접파파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웠다. 이건 뭐여? 일공께서 공주님과 첫 번째 교접을 끝내면 이 반지를 왼손으로 옮겨 끼웁니다. 그리고 만일 공주께서 극도로 만족하신다면 금가락지로 바뀌어지지요. 추접파파가 노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옛날 황실에서 후궁들을 다루던 풍습이지요. 공주께서는 스스로를 책 천무후와 같은 여황제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황실의 법도를 많이 따르신답니다. 황실의 법도를 따른다고는 하지만 남녀의 역할이 정반대로 뒤바뀐 것이 아닌가. 소원비는 가까스로 웃음을 참았다. 첫 번째 교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게 되실 분들이니 각별히 더욱 그렇지요. 자 이제 노신을 따라오십시오. 비록 신용으로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치러보는 홀례식이다. 추접파파를 따라가면서 소원비는 붉게 치장된 아늑한 신방을 예상하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마침내 세 번째로 보게 된 삼려대전에 도착하였을 때 소원비는 기가 막혀 그 자리에 돌처럼 굽고 말았다. 화금궁 안으로 들어선 진파파는 사람들 이 모두 한 건물로 들어가고 이듬을 알고 그 뒤를 따라갔다. 무슨 짓인가 버리려는 모양인데.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번개 같은 신법으로 대전의 앞쪽에 있는 거대한 여인상 뒤에 몸을 숨겼다. 여인상 앞에 재단 주변으로는 침상해하듯이 붉은 휘장이 둘러쳐져 있던다. 그리고 그 안에는 꿈틀거리는 여인의 나신이 보였다. 진파파가 눈에 힘을 도두어 그 여인을 보니 진설령이 이야기해 주었던 다섯 생마 중에 한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정말 음란하기 짝이 없게 생긴 계집이로구나. 그때 대전 안에 모여있던 화금궁에 이어 인들이 일제히 입구 쪽을 향해 환성을 질렀다. 진파파의 시선도 자연 그쪽으로 돌아갔다. 그 시선에 걸린 것은 바로 소은비였다. 이것이 이것이 신방이오. 소은비는 대전 안을 둘러보며 떠듬떠듬 물었다. 추저파파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둘러싼 신방이라니. 소은비는 어리빠질 지경이었다. 어떻게 그 여인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서 재단 앞까지 갔는지 모른다. 휘장이 거쳐지자 그 속에 앉아있던 많은 묘화가 빙긋이 웃고 있었다. 여보. 이제 당신을 이렇게 부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다소곳한 신부처럼 속삭이며 많은 묘화가 소은비에게 비파를 내밀었다. 귀회로에서 그녀가 챙겨 가지고 온 소은비의 비파를 받는 순간 소은비는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하지만 그 반가움을 즐길 틈도 없었다. 어서 와요 사랑스러운 사람. 그간의 성취가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아 저. 부끄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추저파파가 지팡이로 슬쩍 소은비를 떠다 밀었다. 소은비는 몸의 중심을 잃고 비파를 떨구며 재단 위로 쓰러졌다. 물컹. 많은 묘화의 따뜻한 육체가 그를 받아 안았다. 그리고 열려졌던 휘장이 다시 닫혔다. 와아아. 대전 안에 있던 화금궁의 여제자들이 일제히 환호를 질러올렸다. 하필 오늘이 순번이라 궁주의 신방을 구경하지 못하게 된 두 명의 백의 소녀. 옹문을 지키던 그 두 소녀는 어지간히 재수가 없었다. 쏟아지는 비는 금세 두 소녀의 피를 씻어 내렸다. 마침내 화금궁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차다 낸 개방과 남궁세가의 사람들이 두 소녀의 시신을 냉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젠 달아나지 못한다 요녀. 규염개가 냇가렸다. 사부님이 보이질 않아요. 맨 끝에 남아있던 진설령이 당황하여 말했다. 그녀의 옆에 붙어있던 산목신용 무호기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대답했다. 무공이 뛰어나신 분이니 걱정 없을 거여. 아마도 우리보다 먼저 안으로 들어가신 듯 싶소. 그래도 그녀의 얼굴에서 걱정이 가시지를 않자 무호근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되도록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시오. 그리고 무호근 중인들을 향하여 외쳤다. 그럼 들어가도록 합시다. 두 눈에 분노의 불길을 담은 개방과 남궁세가의 사람들이 소리 없이 화 금궁 안으로 지쳐 들어가기 시작했다. 자 이제 우리들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많은 묘화의 손길이 그의 옷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순식간에 옷은 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아 저. 저. 각오는 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당황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는 소은비였다. 많은 묘화는 그가 주저하는 것을 보자 갑자기 두 눈에 도끼를 띄었다. 설마 이 일이 싫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소은비는 즐겁을 하며 부정했다. 무슨 말씀을. 절대로 그렇지 않소. 절대로. 여기서 만일 많은 묘화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무산의무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요원해지고 만다. 어떻게 해서든 이 고비를 넘겨야 했다. 단지 나는 방사해도 순서가 있는 법이라. 소은비는 애써 자신만만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앞으로 내밀어 마늘며 화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뭉클. 세상에서 이토록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것이 있을까. 소은비는 정신이 아득해져 갔다. 한데 많은 묘화는 도끼를 풀며 저 스스로 소은비의 손바닥 안에 자신의 가슴을 비벼대는 것이었다. 순서라니. 어떤 순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서 가르침을 주세요. 소은비의 등 뒤에서는 진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음. 통연자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우리 두 사람이 자리에 누워야 하지 않겠소. 많은 묘화는 희색을 띄었다. 통연자의 규범대로 첫 방사를 치르실 생각이시군요. 좋아요 일단은 눕도록 해요. 다음 순간 소은비는 많은 묘화의 팔에 이끌려 재단 위에 들어 눕게 되었다. 많은 묘화는 두 팔로 소은비를 끌어안고 달콤하게 속삭였다. 자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소은비는 코앞에 이 열정적인 여인이 마. 흔도 넘는 요구라는 사실을 도 저희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말했다. 일단 그대는 먼저 똑바로 누워 팔다리를 쭉 펴시오. 많은 묘화는 좋아라고 시키는 대로 했다. 소은비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기 위해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바를 설명하겠소. 나는 이제 그대 위에 올라가 다리에 엎드려 몸을 마주댈 것이오. 그리고 그대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를 부드럽게 어루만질 것이오. 좋아요. 그렇게 하면 나의 계곡은 촉촉이 젖어 그대를 맞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어서 그렇게 해줘요. 그러고 난 뒤 나는 커다란 돌이 깊은 계곡에 안겨있는 것 같이 하면 서구천일 신법을 행할 것이오. 아홉 번은 얕게 한 번은 깊게 찌른다는 것이오. 아 듣기만 해도 좋아요. 어서 올라오세요. 잠깐만 더 들어보시오. 그런 뒤 나는 종행으로도 찌르고 옆으로 끓기도 하며 옆으로 밀기도 하고 천천히 왕복하다가 빠르게 움직이고 혹 깊게 하다가 얕게 하면서 한숨 돌린 뒤 길을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소은비가 진땀을 흘리며 설명을 계속하려 하자 많은 묘화가 짜증스럽게 외쳤다. 언제까지 입으로만 하실 거예요. 어서 이리 오세요. 어쩔 수가 없었다. 소은비는 많은 묘화의 손에 이끌려 그녀의 나신 위에 눕게 되었다. 많은 묘화는 소은비의 체중이 자신의 몸 위에 실려 오자 그의 뺨을 어 로만지며 다정스럽게 속삭였다. 여보 나는 숱한 남자들을 겪어보았지만 오늘만큼은 마치 한 번도 꽤 어본 적이 없는 수천여가 된 기분이군요. 부디 살살 다루어주세요. 많은 묘화의 능청의 소은비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허리 위의 생각과 허리 아래의 생각은 다르기만 한 것인지 그의 아래쪽은 어 느새 서서히 힘을 받아가고 있었다. 아마도 사성에 태워놓고 공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동시에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오기 시작했다. 이전에 삼려금침대법을 시행할 때보다는 많이 기세가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허리 아래에서는 태워놓고 공이 허리 위에서는 진파파에 의해 제압된 힘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으음 소은비가 이마를 찌푸리며 신음하자 몽롱하던 많은 묘화의 두 눈이 다시 의심으로 번뜩였다. 아차 소은비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는 많은 묘화의 두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머릿속의 고통은 터져나갈 듯이 치솟았고 몸속에 숨은 짐승의 욕망은 그보다 더 분출되었다. 그는 허리를 높게 들었다. 계곡의 입구는 흠뻑 젖어 열려 있었고 소나무는 힘껏 가지를 뻗은 상태였다. 이제 내리찢기만 하면 모든 일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때 대전에 바깥에서 요란한 외침이 들려왔다. 침입자다. 삼려대전의 바깥쪽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많은 묘화의 남자 애첩 120명이었다. 침상에서야 천하무적이지만 무공으로는 속수무책인 그들이었다. 개방의 고수들이 휘두르는 팔다리에 낙엽처럼 쓰러져 가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는 일 뿐이었다. 하나 그래도 그들이 악착같이 침입자들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많은 묘화의 불같은 성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방을 방해받는다면 그녀가 얼마나 화를 낼 것인가 그리고 그 화가 나중에 누구에게 돌아올 것인가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써왔다. 하나 역부족이었다. 자 음녀는 저 안에 있소. 조금만 힘을 냅시다. 규현계가 사람들을 격려했다. 삼려대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웬 소란인가 많은 묘화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한 것은 추접합하였다. 개방과 남궁세가에서 온 사람들인가 봅니다. 하나 많은 묘화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그들을 들어오게 해라. 화금궁의 이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마. 화연 금진을 펼쳐라. 냉정하게 명령을 내린 많은 묘화는 허리를 들어올렸다가 멈춘 소음비에게 다시 달콤하게 속삭였다. 여보 걱정하실 것 없어요. 어서 일을 계속하도록 하세요. 나는 지금 흥분이 되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소음비는 정반대였다. 그는 잠깐의 틈으로 이성을 회복한 상태였다. 이 여자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 한다. 일단 이 자리를 벗어나고 나면 무슨 방법이 생길 것이다. 소음비는 미안한 얼굴을 만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거 안 되었구려. 나는 본래 겁이 많아 이렇게 외인들이 쳐들어오는 곳에서는 힘이 나지 않소. 보시오 힘을 잃었지 않소. 아무래도 오늘은 안 되겠으니 당신은 일단 적들을 퇴치하는 데 힘을 쏟도록 하시오. 많은 묘화는 도리질을 했다. 아니 안 돼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합계하고 말겠어요. 이르신 힘은 제가 금방 되찾게 해드리지요. 자 편안하게 앉으세요. 소음비는 많은 묘화의 몸에서 엉거주춤 내려서면서 물었다. 무슨 방법으로 이미 빠져나간 힘을 돼 찾게 한다는 말이오. 많은 묘화가 붉은 입술을 혀로 핥으며 대답했다. 음경지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인상의 뒤에 숨어있던 진파파는 소음비와 많은 묘화가 벌이는 짓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소음비의 속사정을 알 리 없는 그녀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혀를 찼다. 내가 저놈이 아무리 얌전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믿을 수가 없더니 과연 저렇게 음탕한 녀석이었구나. 진파파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설령이가 더 이상 저놈을 찾아 다니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겠구나. 끼기깅 음녀는 어서 나와 무릎을 꿇어라. 마침내 삼려대전의 문이 열렸다. 하나 기세 좋게 뛰어든 개방과 남공세가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굳은 듯이 멈춰 서고 말았다. 수백 개의 화살이 날아오고 창검이 번뜩였다고 해도 그들은 이만큼 놀라지는 않았으리라. 하지만 천명의 여자들이 발가벗은 채 일정한 대형을 이루고 서 있는 광경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단지 벌거벗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한 사람은 서고 다른 사람은 그의 허리에 다리를 감고는 매달려 젖가슴을 핥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한 여인의 다리 사이에 두 여자가 달려들어 치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학 두 마리가 서로 목을 얽고 있는 듯 여인들의 몸이 얽혀 있고 가을철에 개가 흘레를 붙듯이 엎드린 여인의 등 뒤에 다른 여인이 올라탄 광경도 있었다. 이. 이런.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여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장대한 춘화도와 같았다. 대전의 맨 안쪽 가운데에 있는 붉은 휘장으로 둘러쳐진 재단 앞에마 창가지로 벌거벗은 노파가 서 있었다. 두 귀를 흉물스럽게 펄럭거리며 시든 가지 같은 두 개의 가슴을 아낌없이 드러낸 그 노파는 바로 추저파파였다. 노파의 입에서 섬뜩한 음성이 터져나왔다. 크흐흐흐 어떠냐. 이것이 바로 본 궁의 화형금진이다. 화려한 진영의 다양한 전투대형이라는 뜻이지. 어디 한번 뚫고 와봐라. 벌거벗은 여인들의 진이란 통과학이여 어. 며 따기보다는 곤혹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었다. 예야. 보지 말아라. 남궁세룡은 이 흉악한 광경을 보지 못하. 도록 남궁화련의 얼굴을 가렸다. 다른 사람들도 선뜻 진속으로 뛰어들지 못해 망설이고만 있었다. 겁이 나서가 아니었다. 벌거벗은 여인들과 싸움을 하다보면 분명 살이 닿고 숨결을 나누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정파의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었다. 행여라도 나중에 음녀들과 희희낭낭해 타는 오해라도 사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그런 생각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였다. 쾌앙! 진설령이 보검을 뽑아들며 처절하게 외쳤다. 무엇을 망설이고들 계십니까? 이까짓 것이 두려워서 그러십니까? 흙탕물에 손을 더럽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진흙 속에 숨은 괴물을 퇴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몸을 날려 화영금진 속으로 뛰어들었다. 산목신용 무옥의 입가에 웃음이 떠올랐다. 그는 정감 어린 눈으로 진설령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진 낭자의 말이 올소. 오명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무옥도 진설령의 뒤를 따라 화영금진의 안쪽으로 뛰어들었다. 개방과 남궁세가의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을 확인했다. 과연 그렇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해야 한단 말이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의 진이오. 주저없이 깹시다. 진 낭자와 소방주님의 용기를 본받읍시다. 그리고 그들 역시 벌거벗은 여인들의 진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으니. 진설령으로 하여금 물불 안 가리고 진 속으로 뛰어들게 만든 것은 재단의 붉은 휘장 앞에 떨어져 있는 물건 너무나도 눈에 익은 낡은 비파라는 사실이었다. 사형. 사형. 그녀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화금궁 사람들의 나신 위로 과감하게 검을 내리그었다. 바 바깥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가 본데. 상관없어요. 얼마 못 갈 사음인걸요. 자 신경쓰지 말고 어서음. 음경치벽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소은비는 배경실색하여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했지만 많음요한은 먹이를 문들게처럼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나 나는 당신에게 이런 수고를 끼칠 수가 없소. 불에 대인 것처럼 붉게 달아오른 소은비가 도리질을 했다. 하나 많음요한은 요지부동이었다. 호호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실 것 없어요. 저의 음경치벽이 끝나거든 당신께서 제게 외음치벽을 행해주시면 되지요. 지란 혀로 핥음을 의미한다. 구태여 외음치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뜻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제 소은비의 얼굴은 달아오른 정도가 아니라 숫제 불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자꾸만 파고 들어오는 많음요한의 얼굴을 피하면서 그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을 부르짖고 있었다. 바깥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서 나를 좀 구해주시오. 화연 금진과의 대결은 의외로 쉽지 않았다. 겉모습만 기괴하고 음탕할 뿐 별다른 위력은 없을 것으로 짐작했던 화금궁의 여인들은 마치 교접을 하듯이 팔과 다리로 죽자고 적들에게 매달렸다. 한 여인에게 잡힌 개방사람이 당황하여 팔다리를 휘저으며 뿌리치려고 들라치면 서너 명의 여인들이 그에게 매달려 땅바닥에 쓰러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면 한 여인이 그의 콧구멍에 입을 떼고 숨을 들이마셨다. 수아아앙!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며 그 개방사람의 눈이 허옇게 뒤집혔다. 진길을 빨린 것이다. 계집들에게 결코 잡히지 말도록 하시오. 규현계는 죽장을 휘두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다. 하나 그도 여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최대한의 능력이었다. 곤란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몸으로 거물바람 개비처럼 돌리며 지쳐나가는 선두의 진설령뿐이었다. 아니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바로 뒤를 날듯이 쫓아가는 산목신용 무호기였다. 퍼엉! 아아악! 그는 여인들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도 장력만으로 그들을 쓰러뜨리고 있었다. 선두의 두 사람은 이미 화연금진을 절반가량이나 뚫으며 재단으로 접근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싸움이란 두 사람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무호근 뒤쪽에서 전혀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한순간 그의 눈빛이 우울해지더니 달려드는 여인들을 향해 한 차례 매서운 장력을 쏘아내고는 바람처럼 진설령을 따라잡았다. 미친 듯이 검을 휘두르는 그녀의 옆에서 무호기 말했다. 상황이 좋지 않소. 일단 후퇴하는 것이 나을 듯 싶은데. 안 돼요. 진설령은 악을 썼다. 저 안에 사형이 있어요. 그를 구해야 해요. 무호근 진설령이 가리키는 붉은 회장 안의 재단을 응시했다. 희미하기는 하지만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무호근 진설령의 절박한 얼굴을 의미 있는 시선으로 돌아보았다. 그의 입가에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사람은 구해 가도록 해야겠지.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 손을 내뻗어 막강한 장력을 쏟아내면서 한소리 우렁차게 외쳤다. 마늠요한은 어서 나와라. 개방의 산목 신용 무호기 왔다. 구공주. 개방에서 왔다고 하지 않소. 만만한 적이 아닌 것 같으니 어서 나가서 그대가 상대를 해야. 하나 마늠요한은 좀처럼 소은비의 몸에서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았다. 걱정 마세요 귀여운 사람. 개방이 아무리 영명을 떨치고 있다고 하나 이 많은 묘하의 앞에서는 어린에 불과해요. 그들이 왜 나를 이토록 잡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글쎄. 소은비는 어떻게든 많은 묘하에게 이야기를 시키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호호 그들은 강호에 소문이 나지 않도 롱 무척이나 안따를 하고 있지만 다 쓸데없는 짓이지요. 개방의 노방주인 백미노계가 병으로 알아 누웠는데 무슨 병인 줄 아세요? 많은 묘하는 득에 만만하여 말했다. 바로 나와 교접을 하다가 체양보음술 애당에 쓰러진 거지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정파에 고명하신 인물이 그것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네가 그런 일로 쓰러지다니. 소은비는 열심히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아 그래서 저들은 당신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백미노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나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자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소은비의 정신이 다시 아득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저 뒤에서 화연금진에 휘말려 허둥대고 있는 동안 진설령과 모옹만이 재단 앞에 버티고 선추저파파 앞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추저파파가 키득키득 웃으며 귀를 펄럭거렸다. 젊은 연놈이 대단하구나. 내놈이 개방의 산목신용이냐. 안 그래도 궁주께서 내놈을 만나고 싶어 하셨다. 천하의 음료가 무슨 일로 나를 모옹은 담담하게 대물었다. 너 같은 애송이는 일단 침상에서 궁주께 몇 수 가르침을 받아야 접빌 인내가 좀 가실 테니까 말이다. 모옹이 피식 웃었다. 그는 턱끝으로 붉은 휘장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많은 묘화에게 전해라. 내가 창녀를 고를 수는 있지만 창녀가 나를 고르는 법은 없다고 말이다. 추저파파의 두 눈에 불똥이 튀었다. 그 한마디로 내놈의 목숨은 이미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 끝날 때 추저파파의 지팡이가 앞으로 쭉 뻗어나왔다. 진살령과 모옹을 절묘하게 동시에 노리고 들어가는 수법이었다. 비키시오 모옹은 부드럽게 진살령을 밀어냈다. 그 애 손이 지팡이 끝에 살짝 휘감기는가 싶었다. 절 손목을 지팡이에 감은 모옹이 구결을 외치며 힘을 주었다. 우직근 그러자 이게 웬일인가 추저파파가 반평생을 같이 해온 지팡이가 가운데에서 뚝 부러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노한 추저파파는 마치 원숭이처럼 몸을 날려 모옹에게로 달려들었다. 충 늘어진 적가슴이며 말라 비틀어진 사타구니까지 몽땅 드러낸 그 꼴은 정말 추해 보였다. 모옹은 어깨를 흔들어 노파의 발광을 피해냈다. 하나 발광처럼 보이는 것은 겉모습뿐 노회한 추저파파는 고 개를 돌려 입안에서 무수한 독침들을 뱉어냈다. 슈슈슈 거리는 너무나 가까웠고 모옹도 진살령도 모두 그 독침의 영역 안에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여인상의 뒤편에서 한 줄기 막강한 힘이 몰아쳐왔다. 그 힘은 추저파파의 독침들을 모두 거꾸로 되돌리고 추저파파의 몸까지도 나 동그라지게 만들었다. 크아 자신이 뱉었던 독침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몸으로 회수하고만 추저파파는 소름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대전바닥에 떨어졌다. 궁죽 궁죽 어서 기관을 작동하소서 추저파파는 숨을 거두기 직전 그렇게 외쳤다. 그리고 그녀의 귀가 움찔움찔하더니 멈추었다. 그것이 추저파파의 최후였다. 소은비의 사타구니를 파고들던 많은 묘화의 동작이 뚝 멈추었다. 방금 전까지 유격으로 헐떡이던 여인의 얼굴인가 싶게 그 얼굴은 싸늘했다. 이것들이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다. 총관의 원수를 갚아주마. 많은 묘화의 손이 회장 사이로 늘어진 끈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소은비는 자신이 앉아있는 재단의 아래쪽이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추저파파를 물리친 그 알 수 없는 힘이 어디서 온 것일까 하고 무혹은 세 개의 여인상을 쏘아 보았다. 그때 재단이 벼랑간 변화를 일으켰다. 아랫부분이 스르르 밀려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위험하오 무혹은 기관이 발동되는 것을 감지하고 재빨리 진설령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하나 위험은 없었다. 저것은 대신 재단 아랫부분에서 밀려 나온 석판 위에는 한 개의 작고 투명한 옥향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바닥 위에 얹힐 정도로 작고 아름다운 그 향로의 아랫부분에는 석탄이 들어 있었고 위쪽에는 붉은색의 향가루가 쌓여있었다. 침대에서 쓰는 향로 즉 잡이었다. 많은 묘화의 명성을 떨치게 한 마물 혼혼옥잡이 나타난 것이다. 혼혼옥잡이 나타나자 화연 금진을 이루고 있던 여인들의 동작이 뚝 그쳤다. 그녀들은 부둥켜 잡고 있던 적들을 놓아주고는 홀린 듯이 혼혼옥잡을 향해 부복했다. 그 입속에서는 하나같은 진언이 세어나 오기 시작했다. 시아자맹 청아자놈 감유도 모아자 반수 기양 간신히 여자들의 손에서 풀려난 개방과 남궁세가의 사람들이 악에 받쳐 그런 그녀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였다. 저 저걸 보시오. 남궁세룡이 혼혼옥잡을 가리켰다. 혼혼옥잡의 뚜껑 위에는 네 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곳으로 네 개의 연기가 치솟아오르고 있었다. 각각 푸른색, 흰색, 붉은색, 검은색의 그 연기들은 허공으로 퍼져 올라가더니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었다. 저럴수가. 네 가지 색의 연기는 차츰 형체를 이루어갔다. 이윽고 푸른색은 용의 형상을 흰색은 호랑이의 형상을 붉은색은 주작의 형상을 검은색은 현무의 형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연기로 이루어진 형상들에 어찌 생명이 있을까마는 이 마물에게는 그런 힘이 있는 모양이었다. 카아아아 제일 먼저 형체를 갖춘 푸른 용의 형상이 기괴한 울음을 토해내더니 코앞에 있는 진설령과 무혹을 위협했다. 잡아먹을 듯이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던 청룡은 갑자기 멈칫하더니 괴롭게 숨을 토해냈다. 카아아 그리고 그 괴물은 더 이상 두 사람에게 접근을 하지 못했다. 대신 재단 앞에 도사리고 앉아 두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었다. 나머지 세 괴물은 함께 허공을 날아가 개방과 남궁세가의 사람들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다. 으아아 괴물들의 몸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잡아먹을 듯이 다가와서는 사람들의 몸속으로 마구 흡수되어졌다. 연기에 닿은 사람들은 미칠듯이 괴로워하며 땅바닥을 뒹굴었다. 어떤 사람들은 눈과 귀와 코로 거무죽죽 한 피를 토해냈다. 양기가 과도하게 치솟아 그렇게 된 것이었다. 무혹은 입술을 깨물었다. 진랑자 어서 가야겠소 더 이상 끌면 피해가 너무 심하오 안되요 사형을 연기로 이루어진 청룡은 기음을 토하며 접근을 불허하고 붉은 휘장 앞쪽에 떨어져 있는 비판은 진설령의 발목을 부여잡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진설령이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 세 개의 여인상 뒤에서 다시 한 번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이 이번에 공격한 것은 붉은 휘장이었다. 그것은 마치 우연 같았다. 봄바람에 펄럭이는 여인의 치맛자락처럼 휘장이 젖혀지고 그 안에 있던 많은 묘화와 소은비의 모습이 드러난 것은 사람이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진설령은 소매자락으로 눈을 씻고 또 씻어보았다. 이럴 수는 없었다. 물론 사형이 많은 묘화와 함께 있을 수는 있었다. 어차피 생마들 중 한 사람에게 납치되었던 그이고 그것이 많은 묘화가 아니라는 법은 없어드니까. 하지만 많은 묘화와 함께 있는 사형의 모습이라면 결코 흔들림 없이 요 여에게 대항하고 있는 것이라야 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눈녀와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야 했다. 사형 진설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닐 것이라는 뜻이었다. 이런 사람이 사형은 아닐 것이라는 뜻이었다. 소은비는 돌처럼 굳어있었다. 휘장이 걷어졌을 때 진설령만큼이나 아니 진설령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소은비였다. 그는 손끝 하나도 까딱할 수 없었다. 하 물며 입을 열어 지금의 상황을 변명할 수는 더욱 없었다. 많은 묘화는 흥미롭다는 듯이 두 사람 사이를 관찰하더니 다정한 태도로 소은비의 목에 팔을 감았다. 여보 외인들이 방해를 하는군요. 모두 쫓아 내버릴까요? 그러더니 청룡을 향해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어서 잡인들을 물리쳐라. 청룡은 진설령과 무혹을 향해 위협하듯 거친 숨소리를 뱉어냈지만 그 이상 다가오지는 않았다. 이상하군. 많은 묘화는 새삼스레 두 사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특별히 무슨 술법을 쓰는 낌새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진설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떻게? 그리고 그 안에서 울음 섞인 절규가 터져나왔다. 어떻게 사형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진 낭자. 무혹은 몸부림치는 그녀를 잡았다. 진설령은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사형이 그런 사람의 줄은 몰랐어요. 몰랐어. 진설령은 느닷없이 축 늘어지고 말았다. 무혹이 혼혈을 짚은 것이다. 그는 진설령을 안고 재단 앞에서 물러섰다. 청룡이 위협적으로 그를 향해 달려들자 무혹의 오른손에서 장력이 밀려나왔다. 허엉! 장력은 청룡의 머리 부분을 흩어놓았다. 그리고 흩어진 연기가 다시 모이기 전에 그의 몸은 대전의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바람처럼 빠른 몸놀림이었다. 퇴각! 무혹의 입에서 호령이 울려나왔다. 그렇게 해서 진설령이 점점 눈앞에서 멀 얻어가는 동안 소은비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혼혼옥잡에서 튀어나온 네 마리의 괴물에게 혼이 난 정파의 인물들이 부상자와 사망자를 부축해서 빠져나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화금궁의 여인들이 그들을 쫓아 대전을 나가는 모습을 볼 때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대전은 텅 비고 오직 많은 묘화와 자신만이 재단 위에 남게 되었을 때 소은비의 눈에서 뿌옇게 눈물이 스며 나왔다. 그는 그 액체가 뺨 위로 떨어지려는 것을 이를 악물고 참았다. 설령 설령 가슴부터 목까지 무엇인가 꽉 틀어막히는 것 같은 슬픔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많은 묘화가 무슨 말로든 그를 위로하려 했으나 그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귀는 다치고 입은 다물린 채로 소은비는 자신만의 침묵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제 8장 상심 근래에 들어 많은 묘화가 이토록이나 비참했던 적이 있었던가. 단연코 없었다. 20년 전 무산흥호에게 거절당했을 때 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욱 비참한 심정이었다. 만만하게 생각했던 개방의 거지 놈들에게 총관 추적 파파가 당했다. 게다가 추적을 나갔던 화금궁의 제자들은 궁 바깥에서는 되려 놈들에게 반수 이상이 전멸당하고 간신히 궁으로 돌아왔다. 그것뿐이라면 많은 묘화의 입맛이 이토록 쓸리가 없었다. 결정적인 문제는 소은비였다. 자신이 애써 음경지벽의 기술까지 동원해 거의 반은 녹여놓은 소은비가 아니었던가. 한데 그 사매인지 뭔지 하는 계집을 보는 순간부터 돌처럼 굳어버리더니 그 뒤로 지금까지 며칠 동안 식음도 전폐하고 한마디 입도 열지 않는 돌부처가 되어버린 것이다. 저러다간 다 잡아놓은 봉이 며칠 못 가서 죽게 될지도 몰랐다. 무산흥호를 제압한 것처럼 혼원옥자부로 소은비를 중독시킬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뜻밖에도 소은비의 태원옥호공은 5성을 넘지 않은 상태였다. 순진해 보이는 놈이 자신을 속인 것이다. 태원옥호공이 10성을 넘어야 혼원옥자부로 완전히 제압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바깥에서는 일단 패배에 물러났던 개방놈들이 하나맹성 일대에 진을 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는 소문이 잊었다. 게다가 색존 자리를 노리는 탐서랑이 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었다. 이러다가 혼음사의나 용양도인 아니 취화비도라도 찾아드는 날에는 궁의 제자들에게 언명을 내려 화금궁으로 통하는 옥문을 굳게 폐쇄하면서 경계를 시작한 지 벌써 며칠.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무언가 방법이 있어야 한다. 방법이 방문이 열리고 어제 왔던 그 백의 소녀가 또 들어왔다. 손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죽그릇이 들려있었다. 일공죽을 좀 드세요. 소원비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말라부터 껍질이 일어난 창백한 입술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러다간 정말 돌아가시고 말 거예요.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정말 안 드실 건가요? 애처로운 소녀의 물음에는 돌조각이라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데 소원비는 고개조차도 젖지 않았다. 그럼 소녀는 죽그릇을 그 자리에 놓더니 가만히 일어나 소원비를 향해 절을 했다. 소원비는 그제서야 고개를 약간 움직여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백의 소녀는 배시시 웃으며 서글프게 말했다. 공주께서는 일공께 죽을 드리지 못하면 시중들 사람을 바꾼다고 하셔더요. 오늘이 일공을 마지막으로 뵙는 나이예요. 소녀의 뺨 위로 구슬같은 눈물 방울이 흘러내렸다. 비록 제가 잘 모시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일공께서 꼭 건강을 회복하시길 빌겠어요. 소녀는 얼굴을 가리고 방을 나갔다. 방바닥에 놓인 죽그릇은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갔다. 소원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벌써 아홉 번째의 소녀였다. 그 즈음 개방 총타 근처에 마련된 진설령의 임시 거처에서도 또 한 그릇에 미음이 식어가고 있었다. 마치 열병을 앓고 난 것처럼 초췌해진 진설령의 얼굴을 진파파는 안쓰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상심할 줄은 몰랐구나. 진파파는 자신의 행동이 어쩐지 후회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창백한 제자의 얼굴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강처럼 뻗어 있었다. 설령아 제발 힘을 좀 내거라. 진파파가 힘없이 중얼거릴 때 문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진파파가 내다보니 산목신용 무혹이었다. 웬일이시오. 무혹은 정중하게 말했다. 진 낭자의 용태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들어오시오. 진설령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에 대한 경계가 많이 누그러진 진파파였다. 소은비의 일로 상심하는 제자를 보고 남녀간의 일이 인력으로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서일까. 아무튼 진파파는 무혹이 진설령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물론 방문은 열어둔 채였고 방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뜰에 서서 옆눈으로 힐끔힐끔 관찰하고 잊었지만 무혹은 침상가에 서서 진설령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진설령은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그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었다. 한참 만에 무혹이 입을 열었다. 그대의 보검은 무혹은 침상 옆에 세워둔 진설령의 검을 가리켰다. 참으로 훌륭한 것이오. 아마 백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보검일 것이오. 병중의 여자를 방문해서 하는 말치고는 이상했다. 진 낭자 무혹은 힘을 주어 말했다. 나는 진 낭자가 그와 같은 보검을 지닐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오. 진설령의 눈이 무혹을 올려다보았다. 또한 그런 보검을 지닌 여인은 이렇게 맥없이 주저앉아서는 안 되오. 무혹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힘을 내시오. 장래의 여중제일이니여. 무혹은 몸을 돌려 방을 나갔지만 천장을 올려다보는 진설령의 눈은 알 수 없는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잠시 뒤 진파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들여다보았을 때 진설령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죽을 주세요. 사부님 깜빡 잠이 들었던 소은비는 비파의 현이 퉁겨지는 소리에 눈을 뜨고 말았다. 침상가에 놓여져 있던 소은비의 비파를 만지작거리던 백의 소녀가 화들짝 놀라며 그것을 내려놓았다.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 만져보았어요. 소은비는 가만히 눈동자를 옮겨 그녀의 발치에 있는 빈 죽그릇을 응시했다. 죽그릇을 가져온 것은 여태까지의 소녀들과 같은데 어째서 빈 죽그릇일까. 백의 소녀는 소은비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혀를 살짝 내밀고 웃었다. 그것도 죄송해요. 실은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녀는 종알거리면서 소은비의 옆에 와서 스스럼 없이 앉았다. 일공께서 식사를 안하신다고 궁주님께서 궁, 내 모든 사람들에게 단식령을 내리셨거든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또 비지 않은 죽그릇을 가지고 나가면 혼줄이 날 테니까요. 전 그러긴 싫거든요. 소녀는 마치 새처럼 지저귀고 있었다. 소은비가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제 이름은 혜화라고 해요. 궁에서는 소혜라고 부르지요. 그녀는 빈 죽그릇을 들고 나가며 소은비를 향해 눈을 찡긋했다. 궁주님께 일공께서 죽을 드셨다고 말해도 되지요. 안 그러면 전 정말 맞아 죽어요. 그녀가 나가고 난 뒤에도 방 안에는 어쩐지 싱그러운 향기가 맴돌고 있었다. 소은비의 입가에 힘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설령을 닮았구나. 다음날 또 소혜는 소은비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죽을 먹어버렸다. 그리고는 혼자 종알종알 떠들다가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전 고아예요. 궁 안에 있는 여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기로로 팔려갈 뻔한 아이들을 궁주님이 사오시기도 했지요. 남들은 바깥에서 우리 궁주님을 뭐라고 욕을 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굶어 죽을 뻔한 고아들에게 밥과 잠자리를 주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요샌 좀 지겨워요. 괜히 사람들도 많이 죽어나가고 궁주님 신경질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가고 싶어요. 일군께서는 비파를 잘 타세요. 저는 늘 비파 타는 법을 배우고 싶어 더요. 비파 타는 모습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침묵에 휩싸여 있던 소은비의 세계에 소혜라는 새가 날아들었다. 그 새는 무척이나 작고 시끄러운 새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랑스럽기도 했다. 소혜가 드나든지 칠일째였다. 그날 따라 그녀는 유난히 소은비를 귀찮게 해댔다. 미음을 한 숟가락 떠서 소은비의 코앞으로 내밀었다가 안 드실래요? 하고 묻고는 제 입으로 털어놓고 또 한 숟가락을 떠서 내밀며 묻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귀찮아진 소은비는 벽을 보고 아예 돌아놓았다. 한동안 소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비파는 낡은 것처럼 보이는데 소리는 무척 잘난해. 줄도 그렇게 즐길까? 한번 끊어봐도 되죠. 소은비는 벌떡 일어나 돌아보았다. 소혜가 날카로운 비수를 들고 막 비파의 현을 그으려는 찰나였다. 무슨 짓이야? 몸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소은비는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손에서 비파를 빼앗았다. 비파는 그에게 귀회로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런 것을 함부로 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던 것이다. 소은비의 느닷없는 움직임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던 소혜는 잠시 뒤 배시시 웃었다.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들었네요. 그 말투에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쓸쓸함이 배어있었다. 소은비를 멈칫하게 만드는 그런 쓸쓸함이었다. 소혜는 먹다만 죽그릇을 들어올리더니 사뿐사뿐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방문 앞에서 그녀는 소은비를 돌아보며 애써 명랑하게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올 거예요. 그리고 약간 망설이는 듯하더니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그 사람은 살아서 이 방을 나가게 되길 바래요. 그녀가 몸을 돌려 방을 나가려고 할 때 소은비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세웠다. 무슨 소리지? 억지로 돌려 세워진 소혜의 얼굴은 오름이 터져나오기 직전이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무정 한 분. 벌써 아홉 명이나 이렇게 보내놓고선.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다 끝났어요. 이젠 제 차례예요. 소은비는 가슴 안에서 얼음 덩어리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방을 나가면 죽는단 말이냐? 그래요. 소혜는 그의 얼굴을 애써 외면했고 소은비는 손을 부르르 떨었다. 그랬구나. 그래서 모두들 그렇게 이 방을 나갈 때 슬픈 얼굴로. 미련한 소은비. 많은 묘화가 어떤 여자인지를 잊었단 말인가. 소은비는 입술을 악물었다. 많은 묘화가 너도 죽인다고 했느냐? 소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어깨를 잡은 소은비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풀렸다. 설령을 닮은 아이인데. 설령을. 소혜의 눈이 슬프게 빛났다. 그녀는 맥업이 고개를 떨구며 등을 돌렸다.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까. 그토록 천방지축이고 발랄했던 소혜의 뒷모습에 짙은 슬픔이 배어있었다. 순간 숱한 갈등에 시달리던 소은비는 결심을 굳혔다. 소혜. 소혜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죽을 일이 가져오너라. 먹겠다. 돌아보는 소혜의 얼굴에 서린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소은비는 결코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한 번 문지르더니 잠옷 씩씩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혜화라고 부르세요. 혜화의 간호는 극진했다. 어린 소녀 같기만 하던 그녀가 소은비를 간호할 때는 마치 어머니처럼 엄격하게 굵기도 하는 것이었다. 몸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하나뿐인 몸인걸요. 자기 몸을 자기가 보살피지 않으면 몸은 무척이 나 화가 날 거예요. 훈계하듯 말하는 혜화의 모습에 소은비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을 수 잊었다. 그리고 그녀의 작고 귀여운 얼굴을 오랜 시간 들여다보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녀가 진설형을 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녀는 다른 얼굴 뚜렷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소은비가 한 번 보았던 어떤 얼굴을 떠오르게 만들었다. 그것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소은비의 몸은 완쾌되었다. 내일부터는 못 와요. 어째서 시무룩하게 말하는 혜화에게 소은비는 물었다. 일공의 몸이 다 회복되었으니까요. 내일 밤엔 궁주께서 오실 거예요. 소은비는 소름이 오싹 끼쳤다. 죽어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여자였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진설령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은 원흉이 아닌가. 소은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는 것을 본 혜화는 얼른 말했다. 저도 그건 싫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 궁 안에 있는 한은 그녀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두 눈을 반짝이면서 목소리를 한껏 낮추더니 말하는 것이었다. 물이 달아날래요. 소은비에게는 귀가 트이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무슨 수로 달 안 할 수 있단 말인가. 한데 철없는 혜화는 일단 달아난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걷잡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줄줄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래요 달아나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일공께서도 이곳이 싫잖아요. 저도 싫어졌어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 내일은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궁 밖으로 마차가 나가는 날이에요. 왜? 혜화는 머리를 갸웃거렸다. 궁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러 가는 거지요. 소은비의 머릿속으로 번개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다. 정말인가? 어떻게 하면 그 마차에 올라탈 수 있지? 그건 쉬워요. 마차를 몰고 나가는 사람은 황해학렬의 소민 언니인데 그 언니는 성격이 좀 게을러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 오늘 밤에 마차의 점검을 맞춰놓고 내일 새벽에 바로 출발할 거예요. 여 오늘 밤 마차의 점검이 끝난 뒤 몰래 타고 있으면 바로 나갈 수 있네요. 요사이 궁의 경계가 엄해졌을 텐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어메진 만큼 안에서 나가는 것에는 소홀하기 마련이지요. 어때요? 일공 같이 나가실래요? 소은비는 갑자기 엄한 얼굴로 말했다. 나와 같이 탈출할 생각이라면 너는 한 가지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 혜화의 귀여운 눈이 동그레 졌다. 긴장한 모양이었다. 뭘요? 일공이라고 부르지 마라. 소름 끼치니까. 그제서야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내 이름은 소은비다. 운비 오라번이라고 불러라. 그날 밤 소은비와 혜화는 몰래 방을 빠져나가 소민이 점검을 끝낸 마차에 올라탔다. 어떤 곳에서는 검은 도이며 어떤 곳에서는 술이라 불린다. 지금 허공에 수놓여지고 있는 검광은 도라고 부를 수도 술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그것은 단연코 예였다. 화앙 화앙 계곡에 바람같은 소리를 내며 허공을 가르는 찬연한 검 오랜만에 몸을 일으킨 진설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검을 들고 뜰에 나와 건물을 추는 것이었다. 진파파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에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진설령의 건물을 보고 있었다. 산목신용 무호기였다. 진설령은 마치 허공 중에 그 무엇인가를 베어내듯이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베어내고 싶은 것은 가슴을 애는 과거지사인지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정말 베어내고 싶은 것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인지도 몰랐다. 아무튼 그녀는 그 무엇인가를 베어내기 위해 검을 휘둘렀고 마침내 멈추어 섰을 때는 땀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휴우 진설령이 이마에 땀을 씻고 고개를 들어둘 때 산목신용 무호기 가까이 와서 서있었다. 그의 눈은 기쁨의 빛을 띄고 있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히구려. 진설령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척이나 도전적인 눈빛이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생마들을 치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오. 어떤 계획인가요? 이번에 많은 묘화를 상대하면서 그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소. 남궁세가와 우리 개방에서는 전무림의 배첩을 돌려 격생마회를 꾸릴 생각이오. 생마들은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 사방에 많은 적을 만들었으니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오.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이지요?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각파로 갈라져서 무림첩을 돌릴 것이오. 진낭자도 한파를 맡아 사람을 모아주면 고맙겠소. 진설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을 꼭 담은 그녀의 모습은 무척이나 야무지고 단단해 보였다. 무옥은 그런 그녀에게 무슨 말인가를 할 듯하다가 입가에 한 조각 오듬을 베어물고 돌아섰다. 잠깐만! 불러세운 것은 진설령이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왜 당신의 벼론은 삼목신용이지요? 무옥의 얼굴에 언뜻 씁쓸한 표정이 떠올랐다. 글쎄. 그는 말끝을 얼버무리면서 돌아섰다. 삼목신용 무옥을 만난 이래로 그가 대답을 회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요. 천천히 걸어가는 삼목신용 무옥의 뒷모습을 진설령은 한참 동안 바라보며 서있었다. 낭패였다. 동백산의 빗줄기가 너무나 거셌던 것이다. 마차를 타고 화금궁을 나올 때까지는 졎았다. 소원비는 내친 김에 그 마차에 계속 탄 채로 동백산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나 혜화가 반대했다. 소미는 중간에 반드시 한 번 마차를 점검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차에 속력이 줄어드는 곳에서 내렸던 것인데 그곳은 아직 동백산 중턱이었고 비는 억세게 내리고 있었다. 소원비도 몸이 좋지 않았거니와 혜화의 걸음도 질퍽거렸다. 그때였다. 두 사람 다 흠뻑 젖어 아플 뿐 간하기도 어려운 때에 혜화가 천운처럼 동굴을 발견한 것이다. 아유 추워라. 혜화는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준비해온 방수포를 풀었다. 그 안에는 소원비의 비파와 몇 가지 비상식량 그리고 화섭자가 있었다. 동굴 안에 건불을 모아 불을 피울 때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혜화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자락을 쥐어짜더니 이것으로는 안되겠다는 듯이 벼랑간 옷을 훌렁 벗어붙였다. 소원비는 소스라치게 놀라 얼굴을 돌렸다. 무슨 짓이야.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감기에 걸릴 것 같은걸요. 운비 오라버니도 어서 옷을 벗어서 말리세요. 어떻게 그런. 혜화는 혀를 삐쭉 내밀었다. 치 무슨 군자처럼. 보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말 그대로였다. 소원비는 혜화의 옷이 마을을 때까지 돌아보지 않기 위해 모닥불로부터 등을 돌리고 앉았다. 그의 등은 타버릴 것처럼 뜨거워졌지만 앞쪽의 옷은 여전히 축축했다. 하나 결코 등을 돌릴 수는 없었다. 동굴 안에 침묵이 흘렀다. 한참 만에 혜화가 불쑥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동굴 안에서는 소리가 왕왕 울렸다. 혜화의 음성은 마치 꿈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왜 옷을 마구 벗어댔는지 아세요? 글쎄다. 소원비는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혜화가 까르르 웃었다. 바보. 그건 오라버니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속옷만 걸친 몸으로 벼랑간 소원비를 뒤에서 껴안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안 그래요. 그녀의 행동은 분명 농협한 애무는 아니었다. 오히려 스스럼 없는 장난에 가까웠다. 하나 그것이 오히려 소원비를 더욱 괴롭게 했다. 그는 두 무릎 사이의 얼굴을 파묻고 소리쳤다. 그만 어서 저리로 가. 어서. 다섯 명의 생마들을 만난 이후로 소원비의 몸에 닥친 운명은 참으로 괴이한 것이었다. 그것은 음양의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변화였고 강한 양기와 극히 약한 양기 사이에서 천변만화하는 기현이었다. 맨 처음 그의 몸은 날때부터 허약하여 양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가 만일 귀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자손의 대가 끊어질 위기였던 것이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보양술이었다. 한데 그토록 허약한 그의 몸의 진파파가 어떤 금제를 가한 것이다. 그 금제는 그로 하여금 이성에 대한 욕구를 느낄 수 없게 만들고 만일 그가 그것을 느낄 시에는 막대한 고통이 따르게 했다. 마치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제압한 것처럼 추저파파는 그의 허약한 체질을 고쳐주었고 성에 대해 무지한 그를 일깨워주었다. 그리고 강한 양기를 북 도두기 위해 삼려금 침해정대법을 시행했는데 이것이 진파파가 그에게 가한 금제와 맹렬하게 충돌을 일으켰다. 그 충돌의 결과로 그는 육체적으로는 교접이 가능하나 정신적으로는 교접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무지한 고통 잇따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만음요한은 그런 그를 뒤바꾸기 위해 무산음으로부터 태워놓고 공을 익히게 만들었다. 사성가량의 태워놓고 공을 익힌 소은비는 마음속에 두 개의 다른 심성을 갖게 되었다. 하나는 진파파의 금제에 의한 것으로 교접에 대해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듯 아픈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태워놓고 공에 의해 생긴 것으로 교접을 강렬히 원하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었다. 진파파의 금제가 아무리 심오한 것이라 고 하나 소은비 스스로가 익힌 태워놓고 공보다 강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 수준이 오성을 넘지 않아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문제는 소은비 자신이 무엇을 바라느냐에 있었다. 그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스스로 원해서 여자의 벌거벗은 몸과 마주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 닥친 운명의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두 개의 힘이 몸속에서 맹렬히 싸우고 있는 것 외에도 등 뒤에서 따스하게 안아오는 혜와의 몸이 싫지 않다는 심정이 그를 더 괴롭게 하고 있었다. 일단 이 곡물이 한 번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응? 오라버니 왜 그래요? 아니 아니야. 그냥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더라. 하나 소은비가 괴로운 신음을 흘리며 몸을 웅크릴수록 혜와는 걱정어린 목소리로 말하며 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왜 그래요? 어디 괴로우세요? 소은비는 눈을 감고 열심히 자기 자신과 분투하고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운비. 이것은 생마들과 다를 바 없는 욕심일 뿐이다. 나는 혜와와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 이 아이를 건드린다면 그것은 설령과의 일 때문에 저지르는 분풀이일 수도 있다. 소은비는 모르고 있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정을 느끼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때로는 십여 년을 함께 지낸 오누이 같은 사이보다도 만난 지며 칠만에 불붙듯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남녀 사이라는 것을 혜와는 소은비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져서 식은 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울상이 되었다. 그녀는 두 팔로 소은비의 머리를 힘껏 껴안았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힘내세요. 그리고 그녀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자신의 가슴에 소은비의 머리를 기대게 했다. 이어 보드라운 입술로 소은비의 이마에 맷힌 땀을 핥았다. 그 순간 소은비의 누르고 누르던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말았다. 아! 혜와는 벼랑간 소은비가 고개를 들고는 자신을 힘차게 껴안아 오자 놀라 비명을 지르려고 했다. 하지만 그 비명이 터져나오도록 소은비의 입술이 내버려두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던 것일까? 혜와는 눈을 감았다. 소은비도 눈을 감았다. 바깥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소은비는 눈을 감고 가만히 그녀의 뒷불을 쓰다듬었다. 그 손은 그녀의 촉촉히 젖은 머리칼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비에 젖은 여자의 머리칼에서는 풋풋한 냄새가 풍겼다. 소은비는 크게 숨을 들이켜 그 냄새를 가득 마셨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칼의 냄새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의 입술에 아기처럼 비벼지는 여자의 입술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냄새보다 좋지는 않았다. 그는 폐부 가득히 그 냄새도 들이마셨다. 그의 손은 혜화의 머리칼에서 스르르 흘러내려 그녀의 동그스름한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몸은 아직도 빈 물이 마르지 않아 촉촉히 젖어 있었다. 꿈인 것 같구나. 이토록 숨막히는 이토록 달콤한 이토록 황홀한 순간이 어디에 있을까. 소은비는 정녕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다. 혜화의 몸이 사르르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그의 품 안에 무게를 실어 기대이고 있었다. 하지만 하지만 여기까지만 소은비는 그녀의 어깨를 으스러지게 꽉 쥐었다가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서 입을 뗐다. 혜화 역시도 꿈결을 헤맸던 모양이었다. 아직도 몽롱한 두 눈이 어리둥절한 듯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왜 여기서 멈추는가 하는 표정이었다. 소은비는 아까와는 달리 이상하게 침착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 치 몸 안에 가해져 있던 온갖 금재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놀라지 않았니? 소은비가 다정하게 물었다. 혜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오늘은 그만하도록 하자. 왜요? 순진하게 되물어 오는 그녀의 코를 소은 비의 손가락이 살짝 건드렸다. 더 계속하다가는 내가 너를 그냥 두지 못할 것 같구나. 혜화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두 개의 흰 조약돌 같은 주먹이 그를 때렸다. 운비 오라버니도 참 그때였다. 동굴 입고 빗소리를 뚫고 한 줄기 음성이 들려왔다. 보기 좋구나. 많은 묘화에게 많이 배운 모양인데 아직 생마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어. 소은비의 안색이 변했다. 그 음성은 귀에 익은 것이었다. 탐서랑은 그야말로 길에서 떡을 주운 격이었다. 많은 묘화가 소은비를 낚아채서 달아난 이래로 얼마나 그 뒤를 쫓아 헤맸던가. 화금궁의 경계가 삼엄하여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동백산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쏟아지는 비라도 피할 생각으로 찾은 동굴에서 그토록 누렸던 소은비에다가 덤으로 꽃같은 소녀까지 건지게 된 것이다. 저놈은 일단 때려 눕혀놓고 먼저 몸부터 풀어야겠다. 며칠째 산에서 지내느라고 음기를 쐬지 못했더니 이거 참 뻐근해서 원. 탐서랑은 피식피식 웃으며 떨고 있는 해 와와 그 앞을 가로막고 선소은비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다. 그는 원래 청성파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무공의 기초가 기이하지는 않으나 제법 절도가 있었다. 그 절도 있는 손발이 72파권법을 권법과 각법으로 운영하여 소은비를 향해 장렬했다. 파바 아와바 소은비는 전신을 정신없이 얻어막고 동굴 구석에 가서 나동그라졌다. 오라버니 혜화가 비명을 짜올렸다. 탐서랑이 그녀를 낚아채서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는 서둘러 아랫도리를 까내리면서 싱글싱글 웃었다. 미안하오 낭자 원래 나는 풍류나마로 결코 여자를 강제로 취하는 법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사정이 급하구려. 그는 혜화의 전신혈도를 점하여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고는 꿈틀거리는 소은비를 향해 이죽거렸다. 너는 많은 묘화에게 들어간 지 며칠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계집을 다루는 방법이 고작 그것이냐. 잘 보거라. 이 선배가 운후의 도를 가르쳐주마. 안 돼. 소은비는 다급히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하나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얻어맞은 곳마다 근육이 마비된 듯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무공을 아는 사람에게 잔뜩 얻어맞는다는 것은 길거리의 싸움에서 몰매를 맞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것이었다. 작은 힘으로도 사람을 삽시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 거기에는 담겨있었다. 만일 싸성을 넘는 태워놓고 공을 익히지 않았다면 소은비는 단지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피까지 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처럼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왜 무산흐에게 단지 몇 수의 무공이라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 지경이 되어서 혜화조차도 지켜줄 수 없다니. 그가 동굴 바닥을 뒹굴며 몸을 일으켜보려고 애쓰고 있는 동안 탐서 랑은 혜화의 두 다리를 벌려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보라고. 이것이 처녀의 고통을 가장 덜 얻을 수 있는 방식이지. 자아. 탐서랑이 막 입궁의 자세를 취할 때 벼랑간 혜화가 까르르 웃었다. 겁탈당하기 직전에 여자가 웃는 것은 아무리 생마라 해도 섬뜩하기 마련이었다. 자연 탐서랑의 기세가 주춤했다. 왜 웃는 거지? 당신이 혹시 5대 생마 중 하나라는 탐서랑인가요? 그렇다. 혜화는 다시 웃었다. 호호. 나는 오늘 운이 좋아 기현을 만나게 되었구나. 호호호. 유격으로 불타던 탐서랑의 두 눈에 불안한 기색이 떠올랐다. 무슨 소리지 그게? 혜화는 똑바로 탐서랑을 쏘아보며 말했다. 잘 들어라. 나는 화금궁 100의 제자 소예다. 내가 궁 밖으로 나온 것은 궁주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대가 많은 묘화의 제자라면 더군다나 뒤가 구린 탐서랑이었다. 만만치 않은 색공의 소유자가 바로 많은 묘화 아닌가. 그 제자라면 결코 놈록치 않을 터. 어떤 사수를 쓸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저 소공자가 어영부영 궁을 빠져나가게 내버려둘 우리 화금궁이 아니다. 사실 궁주께서는 여간에서 말을 듣지 않는 소공자의 동정을 떼게 하기 위해 나를 보낸 속이신 것이다. 궁주께서는 적당히 분위기를 만들어 그와 동침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라고 내게 이르셨다. 일단 한 번만 자의로 교합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먼저 나서서 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야. 혜화의 말은 탐서랑보다도 소원비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소원비는 방금 귓전에 천둥소리가 울린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아닐 거야. 혜화는 영리하니까 저자를 속여넘기려고 지어낸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을까. 어쩐지 자신이 너무나 쉽게 화금궁을 빠져나왔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의심이란 마치 정욕과 같아서 한 번 둑을 무너뜨리고 넘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었다. 탐서랑은 혜화의 말에 약간 주춤했으나 곧 맞받아 쳤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너를 취하고 저놈만 데리고 이 산을 빠져나가면 그 뿐이다. 혜화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고 쏘아붙였다. 바보 같은 놈. 내가 왜 기현을 얻었다고 말했는 줄 아직도 모르겠느냐. 궁주께서는 소공자의 원양진력을 내게 상으로 내리셨다. 본래 궁주께서 취하시려고 한 것인데 내게 하사하신 것이다. 원양진력을 취할 삼려채양보음술의 구결과 함께. 그 말을 듣는 순간 탐서랑은 징그러운 벌레라도 본듯이 혜화의 몸으로부터 떨어졌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이 여자를 취하는 순간에서 길러온 공력을 모두 빼앗기고 말 것이 아닌가. 방수를 닦는 자에게 그와 같은 낭패는 없었다. 큰일 날 뻔했군. 탐서랑은 벌레 씹은 표정으로 혜화의 몸을 비켜갔다. 할 수 없지. 일단은 저놈이라도 데리고 여기를 빠져나가야겠다. 탐서랑은 투덜거리면서 고꾸라져 있는 소은비의 등떨미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소은비의 몸은 힘없이 그에게 끌려왔다. 가자.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에 다시 없는 활락경을 맛보게 해주마. 비록 혜화에게는 낭패를 당했지만 어쨌든 소은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의 위안을 받으며 탐서랑은 걸음을 재촉했다. 한데 그의 몸에 안기다시피 기대고 있던 소은비의 몸이 갑자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 산에 놈이 제 발로 서지도 못한단 말이냐. 탐서랑이 비웃으며 다시 그를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소은비가 몸을 굴려 동굴 바깥쪽으로 피해갔다. 하! 저놈이! 소은비가 감히 도망치려 한다고 생각하자 탐서랑은 저도 모르게 허수듬을 터뜨렸다. 밖이라고 해봤자 바로 절벽이 아닌가. 하늘을 나는 경공을 익혔으면 모르되 도망칠 수 없는 곳이다. 하나 굴러간 소은비가 손을 번쩍 들어올리자 탐서랑은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다. 그 손에 잡힌 것은 탐서랑의 동문병기인 왕모선이었다. 아! 아니! 저것이! 그것은 탐서랑이 수년간 공을 들여 만든 무기였다. 접선을 펼치면 복숭아를 따고 있는 서왕모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왕모선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사천 당문의 여자를 꼬셔서 알아낸 암기 제조 기술로 제작한 여러가지의 암기가 숨어있음은 물론 특별한 미약을 장치해 여인 앞에서 슬슬 붙이기만 하면 수십 년 수도한 여승이라고 해도 스스로 옷고름을 풀게 만드는 효용이 있었다. 그로서는 여러모로 아낄 수밖에 없는 물건인 것이다. 방금까지 자신의 품 안에 있었던 그 접선이 어째서 소은비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지 탐서랑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소은비는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와중에서도 침착하게 그를 향해 말했다. 어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당신의 접선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고 말겠소. 탐서랑의 잘생긴 얼굴이 분노와 당황 때문에 일그러졌다. 자신의 동문병기를 남의 손에 빼앗긴다는 것보다 더한 수치는 무림이 내게 없다. 그것도 저런 나약한 애송이의 개말이다. 어쩔 거여. 던져버려도 좋소. 소은비는 접선을 든 손을 절벽 쪽으로 내밀며 외쳤다. 아니 아니 잠깐만. 탐서랑은 이를 갈아붙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놈. 몇 걸음만 더 다가가면. 방금 전에는 방심한 상태라서 접선을 도둑맞았지만 마음먹고 달려든다면 소은비가 접선을 놓기 전에 낚아채는 것쯤은 문제도 아니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거리였다. 탐서랑은 항복이라도 하듯 두 손을 쳐들며 천천히 동굴 바깥으로 나섰다. 물러나겠네. 오늘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차아. 파아. 동굴을 나온 뒤 소은비로부터 뒷걸음질을 쳐서 물러날 듯하던 탐서랑은 벼랑강 기압과 함께 몇 장을 단박에 뛰어 소은비 앞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소은비가 접선을 내다 버리지 못 하도록 제일 먼저 손을 뻗어 그의 팔목을 움켜잡았다. 탐서랑은 크크 웃으며 손아귀에 힘을 주었다. 이놈. 팔목을 부러뜨려 버릴까 보다. 한데 그것은 바로 소은비가 바라던 바였다. 여인처럼 나긋나긋하기만 하던 소은비의 손목이 살짝 도는가 싶더니 거꾸로 탐서랑의 손목을 감아 쥐었다. 이놈이. 그 정도라면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벼랑강 그 손아귀에서 밀려나오는 막강한 힘은 탐서랑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대비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놈이 노리고 있었구나. 탐서랑은 그제서야 소은비가 막강한 힘을 숨기고 자신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노려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버둥대며 절벽에서 물러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으 으 으 몇 발짝을 간신히 뒷걸음질 쳤을 때 소원 비에 얼굴이 붉어지고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탐서랑은 서둘러 내공을 일으켜 그에 대항하려고 했으나 구척 거인에게 손목을 잡힌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만장 절벽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마치 팔씨름이라도 하듯이 서로를 당기고 있었다. 그 팽탱한 힘의 줄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 것은 한순간이었다. 으아아아아 소원비는 우렁찬 기압을 토해내며 탐서랑의 손목을 끌고 절벽 쪽을 향해 질주했다. 으아아아 땅바닥에 모실게 쓸려 가면서 탐서랑은 찢어지는 비명을 짜올렸다. 그 와중에서도 그는 지독스럽게도 왕무선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아득한 낭떠러지를 향해 소원비는 힘차게 팔을 휘둘렀다. 으아아아 탐서랑의 몸뚱어리는 작은 조약돌처럼 그 낭떠러지 아래로 낙하했다. 그의 비명도 빗소리에 묻혀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져갔다. 하아 하아 소원비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은 격정 때문에 붉게 충렬되어 있었다. 하아 하아 무공초식을 모르는 소원비로서는 탐서랑을 상대하여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의 방심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 소원비는 소매치기의 기술과 몸 안에 남아있던 태원옥호공의 힘을 이용했다. 태원옥호공을 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이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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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비는 숨을 고르며 가까스로 말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해와의 안색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하아 하아 사실이에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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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주었었다. 아까의 인내는 그런 너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보답이었다. 이제 피차 있기로 하자. 소은비는 동굴을 나갔다. 그의 말이 동굴 안에 남긴 마지막 울림을 곱씹으며 혜화는 눈시울을 적셨다. 햇빛이 동굴 안에까지 뻗쳐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아까 폭우가 쏟아질 때보다 더욱 쓸쓸했다. 어차피 고아의 몸이었던 혜화. 궁주의 명령대로 소은비를 속였던 혜화. 그저 화금궁 안에서 조금씩 지위를 높이며 살기를 바랬던 혜화에게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슬픔이었다. 나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금궁으로 돌아갈 길도 막막해져 버린 혜화였다. 그녀는 소은비가 던져주고 간 옷에 얼굴을 파묻었다. 울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갈 길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무엇인가 단단히 결심한 혜화는 자, 위에서 일어나 동굴을 빠져나갔다. 동백산 줄기를 따라 내려가는 혜화의 얼굴은 비록 초췌했지만 단아 나의 태양을 쫓는 해바라기처럼 환한 빛을 띄고 있었다. 소은비도 해와도 떠난 동백산의 동굴 어, 귀에 한 쌍이 길쭉하고 섬뜩한 눈동자가 나타났다. 은비꽃 문양이 새겨진 검은 복면으로 온 몸을 감싼 사람. 바로 취화비도였다. 그의 눈은 뜻 모를 웃음을 토하고 있었다. 일이 뜻밖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군. 저자가 태워놓고 공을 익혔을 줄이야. 그분께서 아신다면 기뻐하실 것이다. 동백산의 하늘 위에는 다시 묵직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제 구장 분노. 이제 열다섯 살쯤 되었을까. 그 덜 익은 나신에 골고루 기름이 발라져 있었다. 기름이 발라진 두 개의 나신이 고운 모래판 위에서 엉켜있었다. 이야압! 차압! 낭낭한 기압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모래가 튀고 하나의 나신이 다른 나신을 고꾸라뜨렸다. 잘했다. 두툼한 손이 내지르는 박수 소리가 큰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박수를 보낸 것은 큼지막한 태사이에 벌거벗고 누운 용양도인이었다. 그의 몸은 태사이에 파묻혀 있었고 그의 목은 어깨에 파묻혀 있었다. 오직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작은 동산처럼 속굳힌 그의 출렁이는 백뿐이었다. 그는 느긋한 자세로 자신을 위해 마련된 즐거운 여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여흥이란 두 명의 소년이 알몸에 기름을 바르고 버리는 씨름이었다. 이긴 소년이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그를 향해 기어왔다. 용양도인의 입가에 흐뭇한 웃음이 떠올랐다. 잘했다 한초. 너에게 상으로 무엇을 주랴. 용양도인은 태사의 오른쪽에 있는 자그마한 황금 코끼리상을 가리켰다. 저것을 주랴. 한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어제 고려에서 사들인 백년근 산삼을 주랴. 한초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용양도인의 눈이 찡그려졌다. 욕심이 많구나. 그럼 대체 뭘 원하느냐. 한초가 소녀처럼 예쁘장하게 생긴 입을 벌려 말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도인을 오늘 밤 모시게 해주세요. 함지방만한 입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 용양도인은 입을 쫙 벌려 너털 웃음을 토해냈다. 그가 큰 덩치를 흔들며 묻어대는 통의 태사의 마저 함께 흔들렸다. 우하하하하 귀여운 것. 오냐 오늘 밤에는 내가 오직 너만을 예뻐해 주마. 씨름에서 한초에게 패한 소년을 비롯하여 방안에서 용양도인의 시중을 들던 십여 명의 소년들이 일제히 말했다. 좋겠구나 한초. 도인 어르신 우리들도 한초처럼 귀여움을 받고 싶습니다. 용양도인은 자신처럼 행복한 사람은 이 천지간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토록 어여쁜 소년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또 있겠는가.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열성을 다해 한초에 대한 부러움을 토로하던 십여 명의 소년들의 눈에 떠오르는 그 지루한 표정들.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 한초의 얼굴에 나타난 역겨운 빛. 집이 가난해서 팔려오지만 않았어도 밤새도록 저 허연돼지 아저씨를 핥아야 하다니 한초야 너도 참 안됐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살아야 하나. 만족한 웃음을 실컷 터뜨린 용양도인은 은근한 목소리로 한초에게 말했다. 자 오늘은 더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만 잠자리에 들도록 할까. 집어치우세요. 뾰루퉁한 음성이 터져나왔다. 한초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용양도인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이놈이 간이 부었나. 그만 좀 하세요. 보기 흉해요. 하나 이어지는 그 음성은 확실히 한초의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다른 소년들의 것도 아니었다. 용양도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사의 바로 위쪽 천장을 가로지르는 대들보에 발을 걸고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는 흑예인. 용양도인에게 핀잔을 던진 것은 바로 그 흑예인이었다. 흑예인을 보는 순간 용양도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휘리릭. 흑예인은 대들보에서 떨어져 용양도인 앞에 내려섰다. 입고 있는 옷과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칠흑처럼 검고 살결은 눈부시게 희며 입술만이 피를 묻힌 듯 빨갛게 타오르는 그 얼굴. 한초나 다른 소년들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그는 대단한 미소년이었다. 흠이라면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무척이나 섬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용양도인이 머뭇머뭇 말했다. 오 오랑이구나. 언제 왔느냐. 용양도인이 언제 미소년을 보고 이렇게 주춤거린 적이 있었던가. 단연 코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나타난 이 미소년 오랑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가 침을 흘릴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오랑은 용양도인 앞으로 성큼 다가와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렸다.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애들이나 끼고 놀 시간이 있으세요? 색존이 되겠다고 기세 등등할 때는 언제고. 야망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 아니다. 나는 그저 좀 쉬려는 것뿐이야. 오랑은 한치의 변명도 용서하지 않았다. 돌아다니다가 개방의 거지들을 보았어요. 많은 묘화의 화금공을 들쑤셨다더군요. 하지만 완전히 부수지는 못했대요. 귀회루의 그 젊은 남자는 많은 묘화가 가지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많은 묘화가 색존이 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어서 쳐들어가요. 용양도인은 울상이 되었다. 귀회루에서 돌아온 이래 그가 화금공에 쳐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쩌랴. 화금공에는 세상에서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얘야 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나는 오랑의 검은 눈썹이 찡그려졌다. 여자가 뭐가 무섭다고 그러세요? 무서운 게 아니라 싫다. 구역질이 나고 두드러기가 돋는단 말이야. 용양도인은 거의 울상이 되어 가슴팍을 벅벅 긁었다. 화금공에 그 벌커벗은 여자들을 생각만 해도 벌써 몸이 가려워지는 느낌이었다. 다른 놈들도 다 안딸이 나 있을 거야. 기다렸다가 혼음사이나 탐서랑이 빼돌린 다음 내가 나서도 오랑은 가차없이 말했다. 기다렸다가 그렇게 꼴 보기 싫은 많으며 화가 색존이 돼도 상관없으세요. 용양도인은 금세 풀이 죽었다. 그건 더욱 싫지. 오랑이 코웃음을 쳤다. 그것 보세요. 기세가 죽은 용양도인의 턱이 자기 배에 닿을 듯이 축 처졌다. 잠시 뜸을 들였다가 오랑이 툭 던지듯이 말했다. 정 싫으시면 나한테 맡기세요. 너한테. 고개를 다시 반짝 들어올린 용양도인을 오시하며 오랑은 말했다. 들리는 소문의 개방이 주축이 되어 격생마해를 꾸린다고 하더군요. 벌써 각파로 무림첩이 돌고 있대요. 이렇게 일이 어지럽게 돌아가다가는 아무것도 못 건질 수가 있어요. 나에게 몇 명의 정예만 주면 화금금으로 가서 그를 빼앗아 오겠어요. 정예. 용양혈루단을 주세요. 흐읍. 용양도인은 급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용양혈루단은 그가 가장 아끼는 소년 살수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이다. 한데 그것을 오랑에게 맡겨 보낸다면. 설령 일이 성사되어 색존에 자리가 걸린 그 젊은이를 빼앗아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그의 즐거움은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건. 싫으세요. 아, 아니다. 오랑은 잔뜩 일그러진 용양도인의 얼굴에 대고 노골적인 비웃음을 던졌다. 흥. 그럼 허락하신 걸로 알고 준비하러 가겠어요. 그리고 그는 말총 같은 긴 머리칼을 흩날리며 뒤돌아섰다. 방을 나가기 직전 오랑은 용양도인을 돌아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옷 좀 입고 다니세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아버지. 용양도인의 얼굴은 더욱 심하게 일그러졌다. 오랑 그는 용양도인 스스로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일의 결과 무리였다. 15년 전이었던가. 아직 본격적으로 남색에 빠지기 전에 일이었다. 재수없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일생에 딱 한 번 여자를 품어보았었는데 그 결과가 열 달 뒤에 저토록 틀림없이 튀어나올 줄이야. 미소년 취하기를 꼬미 꿀단지 할 듯이 조다하는 용양도인도 제 아들한테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었다. 게다가 천하의 남색과 용양도인에게 아들이 있다는 소문이 난다면 어찌 되겠는가. 용양도인은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용양도인은 오랑에게만큼은 꼼짝을 못했고 그러하기에 오랑이 색존에 이를 핑계삼아 강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말릴 힘이 없었다. 저놈은 왜 저렇게 제 어미를 닮았지. 어, 이거 내 팔자야. 아무리 한탄해보아도 엎질러진 물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동백산을 벗어나 신양으로 가는 인적 없는 길 어귀. 이제 초가을로 접어들어 조금씩 지푸름을 잃어가고 있는 숲을 입구에 한 사람이 앉아 쉬고 있었다. 그는 바로 소원비였다. 피곤하지가 않구나. 동백산에서부터 이틀 길을 내내 걷고 난 뒤 처음으로 쉬는 자리였다. 그것은 경이로운 사실이었다. 조금만 걷고 나면 곧 죽어 넘어질 듯 피곤을 느끼던 그의 몸이 아니었던가. 이런 것이 내공의 힘이라는 것인가. 소원비는 피식 웃었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얻게 된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적당히 쉬어가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직은 내공의 허공에 뜬 구름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소원비는 마침 쉬기에 적당한 숲을 발견하고 막가칠까칠한 나무등치의 등을 기댄 참이었다. 시원한 바람이 그의 코끝을 스쳤다. 오랜만에 맞이한 휴식의 시간.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한 여자의 얼굴. 소원비는 쏘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다. 전에는 그의 머릿속에 떠오를 여자의 얼굴이라고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한데 지금 그가 무심코 떠올린 것은 그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가 마땅히 떠올렸어야 하는 것이 진설룡의 얼굴이었다면 지금 떠올린 것은 혜화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얼마 같이 지내지도 않았었는데. 그리고 나를 속인 여자인데. 혜화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그의 입술은 가볍게 경련을 일으켰다. 마치 입술에도 감정이 있어서 혜화를 생각하고 떠는 것처럼. 입맞춤 한 번이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단 말인가. 소원비는 자신의 입술을 어루만져 보았다. 거기에는 아직도 혜화의 풋풋한 사과 냄새가 묻어있는 것 같았다. 소원비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생마들을 욕할 것이 아니군. 유격을 잊지 못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숨을 크게 한 번 쉬어 그 번뇌를 떨쳐 버린 다음 소원비는 숲 바깥의 풍경으로 눈을 돌렸다. 바로 앞에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밭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밭의 주인으로 보이는 30대의 건장한 사내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다. 햇빛에 그을린 검은 살각과 꿈틀 때는 근육 위로 흐르는 구슬 같은 땀 방울이 무척이나 건강해 보이는 사내였다. 잠시 뒤 저쪽 편에서 한 여인이 광주리를 이고 걸어왔다. 사내처럼 햇볕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얼굴로 미인은 아니었지만 순박하고 동그란 눈매가 무척이나 귀여운 여인이었다. 여보 여인이 큰 소리로 사내를 불렀다. 사내는 일손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씻으며 아내를 돌아보았다.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는 그 모습은 더욱 건강해 보였다. 두 부부가 광주리를 펼쳐놓고 밭두렁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소은비는 문득 부러움을 느꼈다.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이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말로 인간의 행복이 아닐까. 명예도 부도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갈고 일하며 살아가는 두 부부의 모습은 신선의 팔자보다도 좋게 보였다. 소은비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을 떠올렸다. 여보 올해는 어때요? 소출이 좀 많이 되겠어요? 아내가 묻자 남편이 대꾸했다. 아무러면 내가 어머니랑 당신 입에 거미줄 치게 하겠어. 당신은 그런 걱정 말고 딴 일이나 해. 아내가 짐짓 교루퉁하게 말했다. 농사가 우리 일인데 내가 그 일을 걱정하지 않으면 뭘 걱정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빙긋이 웃더니 말했다. 아들이든 딸이든 빨리 하나 낳아야지. 그게 당신 일이야. 아내는 더욱 입을 삐죽거렸다. 아들이든 딸이든 나 혼자 낳나요? 별꼴이야. 남편의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졌다. 그렇지.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낳는 거지. 한데 단칸방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니. 여보.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은근해졌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여기서 애나 만들까. 소은비는 뜨끔해졌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나무에 가려 두 부부에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내는 손바닥으로 남편의 등을 철썩 때리며 까르르 웃었다. 에구 징그러운 소리. 어서 밥이나 빨리 먹어요. 하나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는 다짜고짜로 밧두둑에 쓰러뜨렸다. 단단히 동안 모양이었다. 어머 이이가. 나요. 누가 봐요. 아내는 입으로는 요란하게 반항했지만 몸은 밥그릇을 엎지 않을 자리로 살그머니 옮겨 눕고 있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어머니도 빨리 손주를 봐야 좋아하실 거야. 남편의 말을 끝으로 두 부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본의 아니게 훔쳐보게 된 소은비의 얼굴만 애꿎게 붉어지고 말았다. 봐선 안 되지. 소은비는 눈을 감았다. 숲에서 새 한 마리가 푸드드 날아올랐다. 그리고는 온통 조용했다. 두 부부의 속삭이는 소리만 이따금 들려왔다. 아유 여보. 등이 아파요. 그럼 이쪽으로 와. 눈을 감고 두 부부의 소리를 듣고 있던 소은비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평화였다. 그는 남들이 버리는 정사를 보기도 했고 또 그 이론을 익히기도 했으며 노골적인 유혹을 받아보기도 했었다. 지금 이 두 부부가 버리는 것 역시 정사였다. 하나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보아왔던 것들처럼 추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남편처럼 건강했고 또 그 아내처럼 순박한 정사였다. 소은비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저들은 화금궁의 여인들이나 생마들처럼 정사의 이론은 하나도 모르지만 저렇듯 즐겁게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할 수만 있다면 그릇된 유격의 길을 걷는 생마들을 불러다 놓고 이 광경을 보게 해주고 싶었다.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한참 그런 흐뭇한 상상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는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천하의 음탕한 연놈을 보았나. 소은비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다. 그리고 숲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언제 나타났는지 말해 탄 십여명의 인원이 두 부부를 둘러싸고 서있었다. 두 부부도 소은비처럼 그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하나 소은비가 놀란 것보다 더 놀라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은비는 두 부부를 둘러싼 십여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진설령이었다. 개방 장로 규염계는 수염 끝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 있었다. 소방주의 명을 받들어 4명의 개방 제자와 진설령을 대동해 사천 당문에 가서 격생마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몇 명의 고수를 초빙해 돌아가는 길이었다. 빨리 총타로 돌아가기 위해 개방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까지 타고 은밀한 길을 취해서 오던 중이었는데 이런 낯뜨거운 풍경을 보게 되다니. 천하의 생마들이 횡행하다 보니 이런 산골의 무지렁이들까지 음행을 즐기게 된 것이 아닌가. 두 명의 무지렁이들은 벌써 자신들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조아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아무도 안 지나갈 줄 알고 하나 그런다고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격생마회를 꾸리는 장도에 선 지금 사소한 음행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지금 사천 당문의 사람들까지 옆에 있으니 이 기회에 격생마회의 기강도 세워 둘 필요가 있었다. 아는 것 없는 산골 무지렁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든 것은 아니었으나 규염계는 싸늘한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한 옆에 서 있는 진설령에게 물었다. 진소저 이 연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두 부부로부터 시선을 외면하고 있던 진설령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꾸했다. 격생마회의 기울로 다스려야겠지요. 사천 당문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규염계는 자신을 수행해온 4명의 개방 제자들에게 명령했다. 음행을 다스리는 법을 집행해라. 예. 각각 천지 1월이라고 이름 붙여진 4명의 제자들이 일제히 대답하고 몽둥이를 들고는 두 부부를 둘러쌌다. 다른 사람들은 뒤로 빠져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4명 중 우두머리 격인 천 개가 다 른 세 사람에게 물었다. 음행에 대한 벌은 무엇이냐? 박살. 4개의 몽둥이가 위로 지켜올려졌다. 행색을 보아하니 무림 고수들인지라 반항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용서를 구했던 남편이 처음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다. 여보쇼. 대체 부부가 인적 없는 곳에서 잠깐 부둥켜 안았기로 써니 그것이 무슨 음행이란 말이오. 천 개는 비웃음을 띄고 말했다. 본회의 기울에는 환한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서 버리는 짓은 음행이라고 나와있다. 남편은 더욱 크게 부르짖었다. 그리고 기울이고 뭐고 당신 내 사람들끼리 지키고 버라고 하는 것이지 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는 거요. 이건 너무하잖소. 헉. 1개의 몽둥이가 남편의 등에 장렬했다. 아이고 뭐니.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너무하고 안하고는 저승에 가서 따져라. 그 뒤를 이어 4개의 몽둥이가 두 남녀의 반쯤 벌거벗은 몸 위에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어구구구. 사람 죽네. 남편은 그 와중에서도 아내가 덜 맞도록 그녀의 몸을 감싸안고 뒹굴었다. 하나 사방에서 날아드는 몽둥이 찜질은 당에 낼 도리가 없었다. 적당히 하고 신양으로 끌고 가자. 사람 이 많은 곳에서 격생마회의 대의를 설명하고 공개 처형하는 것이 좋겠다. 규현계가 제자들에게 말해서 몽둥이 찜질을 중지시켰을 때는 이미 두 부부는 반죽음이 된 다음이었다. 그만들 해두시오. 밭 옆의 수풀 속에서 소은비가 걸어 나온 것은 천지일월 내 제자가 두 부부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순간이었다. 소은비는 그동안 갈등하고 있었다. 두 부부가 당하는 곤욕은 안타까웠지만 지금 뛰어나가서 진설령을 만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언젠가는 진설령을 만나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동안 두 부부는 피곤죽이 되었고 결국 소은비는 마땅한 대책도 없이 다만 분노를 안고 숲에서 걸어 나오게 된 것이다. 웬 놈이냐. 규현계는 눈살을 찡그리며 그에게 물었다. 한데 옆에 있던 진설령의 얼음 같은 표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소은비는 진설령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이 사람들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소. 설사 그것이 죄라고 하더라도 옷을 입히고 따끔하게 타이르기만 하면 대리를 그렇게 힘으로 다스리는 것은 더욱 나쁜 짓이오. 규현계에게는 갓 승우를 넘었을까 말까 한 애송이의 호통은 들어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욱 불안한 것은 허공에서 얽히고 있는 진설령과 그 애송이의 눈빛이었다. 아는 사람이오. 규현계가 진설령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손이 은밀히 움직여 네 명의 개방 제자들에게 소은비를 경계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소은비는 그런 그들이 겁나지는 않았다. 그를 겁나게 한 것은 바위처럼 무표정한 진설령이었다. 진소저 좋지 않은 인물이오. 진설령이 계속 대답을 안차 규현계가 재촉해 물었다. 그는 사실 소은비와는 구면이었다. 하지만 화금궁의 혼전 속에서 그저 많은 묘화의 옆에 있던 사내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인상 이 깊게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진설령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소은비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냉정한 그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은비는 온몸에 힘이 쫙 빠져 나가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모른다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가 진설령의 말을 곱씹고 있는 동안 진설령은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다. 고개를 갸웃하던 규현계가 문득 얼굴을 굳혔다. 아 그렇군. 저놈은. 그는 이제야 깨달은 듯 급히 네 명의 제자들에게 외쳤다. 화금궁에서 보았던 자다. 많은 묘화의 졸개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네 명의 개방 제자들이 두 부부를 팽개치고 일체히 뛰어내려 소은비를 둘러쌌다. 하나 소은비는 그런 그들에게 일체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진설령을 절박하게 외쳐 불렀다. 설령. 진설령이 잠시 멈칫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그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 착각에라도 의지하고 싶었다. 설령 오해다. 모든 것은 오해야. 내가 내 말을 조금만 들어준다면 그 오해를 풀 수 있어.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규현계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화금궁의 졸개가 진설령을 아는 척한다는 사실이 그것도 뭔가 곡절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만든 것이다. 그는 여전히 등을 보이고 있는 진설령에게 신중하게 물었다. 진소저 정말 모르는 사람이오. 진설령은 천천히 대답했다. 그 사람은 감정이라고는 한 점도 실려있지 않은 착각한 음성이었다. 언뜻 화금궁에서 보았던 것 같군요. 탁녀의 애인인가봐요. 설령. 진설령의 대답은 소은비로 하여금 더 이상 해명할 힘을 빼앗아 가버렸다. 석연치가 않군. 규현계는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확인하듯 다시 물었다. 그의 불안은 자신의 소방주에 대한 걱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럼 이놈을 여기서 도룡내도 되겠소. 뜻대로 하세요. 진설령은 약간 짜증을 내며 말을 몰아 길을 달려갔다. 그녀의 모습은 곱부연 먼지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람이 진 낭자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주를 위해서 모진 결심을 한 규현계는 4명의 개방 제자들을 향해 외쳤다. 천지 1월 놈을 해치우고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는 사천 당문의 사람들과 함께 진설령의 뒤를 따라 말을 달렸다. 진설령을 혼자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데다가 소은비가 아주 약해 보였으므로 내 제자의 실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절망한 소은비와 반쯤 시체가 되어 있는 두 부부 그리고 그의 목숨을 취하려는 천지 1월 4명의 개방 제자들 뿐이었다. 위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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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몽둥이가 휘둘러지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허공에 울렸다. 내 명예적이 그를 둘러싸고 바람개비처럼 몽둥이를 돌려대고 있었다. 하나 소은비는 진설령이 자리를 뜬 다음부터 꼼짝도 안하고 있었다. 4개의 몽둥이가 자신을 때리건 말건 그것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태도였다. 설령 너는 이제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내게서 멀어졌단 말이냐. 내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는단 말이냐. 그것이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도 할 수 없었던 4명의 개방 제자는 그의 침묵을 일종의 사술로 이해했다. 생마들은 하나같이 무공히 기이하고 간 교환이 조심해서 상대해야 한다. 한참을 빙빙 돌던 4명의 거지들 중 천 개가 불현듯 크게 고함을 질렀다. 천 그 뒤를 따라 다른 사람들도 연달아 외쳤다. 지 일 월 소리를 따라서 4개의 방위로부터 몽둥이가 날아들었다. 소은비는 그때서야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여전히 들지 않았다. 헛버벅 4개의 몽둥이가 고스란히 그의 몸에 장렬했다. 아니 놀란 것은 오히려 잔뜩 고민하여 공격을 감행했던 개방 사람들이었다. 놀란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소은비가 전혀 몽둥이를 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4개의 몽둥이를 일시에 맞고도 조금도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놈이 금강불괴라도 된단 말인가. 그 의문을 확인도 할 겸 그들은 다시 한번 소은비를 향해 몽둥이를 날렸다. 헛버벅 여전히 소은비는 반항하지 않았다. 서로 눈을 맞춘 4명의 거지들은 초식이고 뭐고 생각지도 않은 듯 소은비를 난타하기 시작했다. 헛벅 헛 헛 헛 헛 몽둥이가 사람의 살을 두드리는 촉감이 난 때리는 입장에서는 매우 상쾌한 것이었다. 개 패드 팬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 경 오개가 되어가는 것은 맞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들이었다. 천지일월 내 거지들의 눈이 차츰 붉게 물들어갔다. 그들은 때려도 떼 며도 쓰러지지 않는 이히멀건 한 사내에게 차츰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놈이 언제까지 버티는가 보자. 네 사람이 더욱 기세를 울려 소은비를 두들겨 패고 있을 때였다. 여보 여보 기절한 줄 알았던 촌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것이었다.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으흐흐흐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울려 퍼지자 소은비를 후려갈기던 네 사람의 주의가 잠시 흩어졌다. 그들은 때려도 떼 며도 효과가 없는 소은비 대신 그 두 부부에 대한 사리가 끌어올랐다. 에잇 저 연놈들이 아직 확실히 죽지 않은 것 같군. 저쪽부터 끝을 내버릴까.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는 순간 소은비의 눈에서 불똥이 튀었다. 소은비는 아까와는 달리 그들 네 명을 똑바로 쏘아 보았다. 어디에나 쓰레기는 있다더니 그러고도 당신들이 정파의 사람들이 오 잔뜩 분노를 억누른 그의 말은 네 명의 거지들에게 코웃음을 불러이르 켰다. 단지 맷집이 좀 특이하게 좋다는 것만 빼고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놈이 무슨 옥이란 말인가. 이놈 아주 박살을 내주마 쌩 제멋대로 휘두르는 거지들의 몽둥이가 날아들었다. 한데 없었다. 몽둥이가 날아가는 소리만 있을 뿐 살아있는 몽둥이의 장려라는 기분 좋은 소리가 없었다. 내 거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개의 몽둥이가 각각 두 개씩 소은비의 손아귀에 잡힌 것이다. 이 이놈이 내 거지는 허둥거리면서 적에게 잡힌 몽둥이를 빼내려고 했지만 요지 부둥이였다. 눈을 어지럽히는 초식으로 후려갈긴 것이 아니니 손으로 잡는다 해도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내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도로 뺏을 수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소은비가 내 거지들을 쏘아보며 말했다. 설령이 너희 같은 놈들과 같이 다닌다는 사실이다. 허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무엇이라도 손에 잡힌 것을 부숴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 그리고 그 바람을 안고 소나귀에 힘을 준 순간 몽둥이들이 폭발하듯 터져나갔다. 그리고 소은비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그만이 낼 수 있는 우렁찬 기합 소리였다. 크아앙 으악 내 거지들은 기겁을 하며 몸을 굴려 뒤로 물러났다. 소은비의 기합은 계속되었다. 그것도 몸 부림과 함께 크허헝 크허허헝 아까는 때려도 때려도 움직이지 않는 바의 같더니 이제는 미쳐 날뛰는 것 같아 보이는 소은비의 모습은 내 거지들의 소름을 쫙 돋게 했다. 크르르 소은비가 파랗게 빛나는 두 눈을 들어 그들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꺼져라 당장 꺼져 천개가 문득 어떤 사실을 떠올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저 저놈은 그리고 그는 찢어지게 외쳤다. 무산흥호다. 저놈은 무산흥호야. 두 번째로 무산흥호라는 이름을 뱉어내고 있을 때 그의 몸은 이미 가랑잎처럼 구르며 달아나고 있었다. 다른 세 명의 거지들도 그 뒤를 따라 굴러갔다. 무산흥호가 나타났다. 무산흥호가 나타났다. 그들은 일제히 입으로는 떠들고 발로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빨리 뛰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내공 공부가 결코 하수가 아님을 자랑이라도 하듯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그들의 뒷모습을 이글거리는 눈동자로 쏘아보던 소은비가 그 분노를 가라앉힌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다음이었다. 분노가 가라앉자 동시에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그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으음 무리하게 힘을 쓴 탓인지 단전에서 찢어질 듯한 고통이 치밀어 올랐다. 그로서는 아직 자기 몸의 힘도 적절히 조절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촌사람의 아내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부둥켜앉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은은한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뭐지? 소은비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긴장을 풀지 않았다. 진살령과 규현계가 가버린 반대 방향에서 그 방울소리에 주인공이 곧 나타났다. 분명히 이 두 발로 걷고 있는데도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소은비 앞으로 나타난 그 사람은 끝에 방울이 달린 지팡이를 짚은 중년에 단아한 비구니였다. 이상한 것은 비구니의 두 발이 맨발이라는 사실이었다. 맨발로 서슴업이 걸어다닐 수 있는 여자는 중원천지에 없다. 한데 그 비구니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얼굴이었다. 이런 찌찌. 대체 무슨 일을 당하셨소? 비구니는 자애로운 얼굴로 피투성이의 부부와 소은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남편이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말문이 트인 여인이 애원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비구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남편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타난 사람이 나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소은비는 긴장이 풀려 땅바닥에 몸을 눕혔다. 비구니가 품속에서 꺼낸 약값으로 남편에게 몇 가지 응급조치를 끝내더니 아내의 상처까지 보살펴준 다음 그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안심하시오. 외상은 심하나 치료하면 나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비구니는 소은비 쪽으로 걸어왔다. 한데 그를 구축하려던 비구니의 손길이 갑작스럽게 딱 멈추었다. 아니. 비구니의 눈은 갑자기 삼엄한 기운을 띠고 빛났다. 그 눈길이 머문 것은 한 옆에 뒹굴고 있는 소은비의 비파였다. 너는 도대체 내놈은 누구냐? 소은비는 대답할 수 없었다. 비구니의 손이 그의 목줄기를 움켜쥐고 있었다. 말해라. 내놈의 정체는 뭐냐? 방금까지만 해도 자유롭던 비구니의 얼굴은 칼날 같은 살기를 띠고 잊었다. 소은비는 대체 그녀가 무엇을 추궁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희미하게 그가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비구니가 자신의 내공이 무산음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추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정도였다. 이래저래 변명하기 힘든 처지에 빠지고 말았구나. 소은비는 별로 저항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비구니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비구니의 다른 손이 허공으로 치켜올려졌다. 어서 대답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였다. 안 돼요. 소은비가 앉아있던 숲 쪽에서 여인의 외침이 들려왔다.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어 그 안에서 뛰쳐나온 것은 혜화였다. 이런 발칙한 것. 많은 묘한은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혜화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것은 두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배신이었다. 잡히기만 해봐라. 찢어 죽여버릴 테다. 하긴 곱게 돌아왔어도 혜화는 어차피 죽을 몸이었다. 혜화가 소은비와 동침하고 돌아왔다고 할 때 그 몸 안에 흡수되었을 원양 진력을 그냥 놔둘 많은 묘화가 아니었던 것이다. 흡수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유년이 그걸 알아버렸나. 분하구나. 분해. 치솟는 분노로 씩씩거리며 많은 묘화는 무상각으로 향했다. 제자들이 산중에서 발견했다는 다 죽어가는 남자를 보기 위해서였다. 발견한 것이 여자였다면 결코 궁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할 많은 묘화가 아니었다. 잘생긴 남자라는 소리에 궁 안팎의 일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다. 어서 오십시오 궁주님. 남자를 보살피고 있던 녹의 학렬 제자들이 인사하며 뒤로 물러섰다. 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많은 묘화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사람은 뜻밖에도 탐서랑이었던 것이 다. 여덟 장의 꽃잎이 달린 거대한 연꽃. 그 연꽃 위에 놓은 짙은 붉은색의 여체. 그 여체 위에 엎드린 흰색의 남자.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두 다리 사이에 있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기괴한 자세. 그리고 그 자세에서도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두 개의 성기. 두 개의 성기가 만난 지점에 새겨진 글자아. 여덟 장의 연꽃잎과 어우러져 뻗어있는 두 남녀의 팔과 다리. 두 남녀를 둘러싼 수십 쌍의 부처들. 아니 부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음란한 그것들. 환이불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들 이 벌이는 수십 종류의 치태들. 혹은 짐승과 혹은 여럿이 붙들고 늘어져 허공을 향해 토해내는 연락의 표정들.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 그가 부복하고 앉아있었다. 그는 태워놓고 공을 익혔을 때만 나타나는 호성을 질렀습니다. 긴 보고를 마친 그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 복면 아래 진면목을 여전히 감추고 있는 취하비도였다. 어떠십니까? 그 소은비라는 자에게 흥 밑가 가지 않으십니까? 대답은 환이불의 그림이 가득한 벽으로 붙어 울려 퍼졌다. 그렇군. 마치 꿈속에서 들려 오는 것처럼 몽롱하면서도 기괴한 음성이었다. 계획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파에서도 다섯 사람의 색마들도 어리석은 것들 취하비도가 맞장구를 치듯이 고개를 조아렸다. 어찌하오리까? 대개를 시작하오리까? 아직은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는 마치 그림 속의 환이불들이 일제히 외치는 것처럼 들렸다. 아직은 나의 아바드 후티카가 열리지 못했다. 아직은 취하비도는 바닥에 이마가 닿을 때까지 숙였다. 속하 한 마음으로 그 성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목소리는 음울하면서도 몽롱한 울림을 가득 싣고 취하비도의 머리 위로 지나갔다. 나의 아바드 후티카가 열릴 때까지 네 개의 성물 이 한 자리에 모일 때까지 명을 받뜯겠습니다. 취하비도는 목소리의 여운이 사라지기를 기다려 다시 한 번 물었다. 하면 그 소원비라는 자는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일단은 수하를 붙여 뒤를 밟게 해두었습니다만 목소리는 잠깐의 사이를 두었다가 대답했다. 주시해라 그는 어쩌면 나의 아바드 후티카를 열어줄 기현 라사나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기현 라라나를 찾아라. 여자를 찾아라. 존명 취하비도는 그대로 바닥으로 꺼질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아바드 후티카 정화된 힘 라사나 남성의 힘 라라나 여성의 힘 수십 장 아래 지하의 밀실에서 밀교의 비어들이 오가고 있었다. 때는 원조 순제의 지정 연간 몽고의 황실에서 라마교의 의식들이 숭배받고 있던 시절 제 1권 끝 제 1권 끝 감사합니다.